안녕하세요. 첼기존나리입니다. 오늘은 베스트 모험 영상 소개 시간인데요.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 외 5편을 준비했습니다. 제 1편.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다 호구되지 마라.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 제 2편. 함부로 받은 위로는 절대 나를 바꿀 수 없다. 함부로 위로받으려 하지마. 제 3편.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대화의 기술.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 제 4편. 나는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 사는 게 귀찮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제 5편. 남의 눈치 보느라 내 마음은 뒷전인 당신에게. 나는 왜 친구와 있어도 불편할까. 제 6편. 내가 내 편이 아닌데 누가 내 편이 되어주랄까.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에게입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의 친절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한다.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 지은이는 무언거, 옴기니는 체인에, 바랭은 세멘파커스입니다. 이 책은 지위나 직급, 신분, 나이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제멋대로 구는 사람들에게 과감히 대항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대부분 착한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비의를 맞춰야 한다는 강박에 고통받고 남을 너무 신경 써서 금방 피로해집니다. 그들이 감히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당신이 괴롭히기 쉬운 상대여서입니다. 당신이 그의 자녀라서, 동생이라서, 혹은 후배라서 쉬울 수도 있고, 반대로 그의 부모라서, 형제라서, 선배라서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당신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라고 조언합니다. 엮이기 싫은 사람들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고 알고도 모른 채 하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선의를 베풀고 차라리 멀어지도록 내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마음가짐을 조금만 달리하면 삶이 쾌적해지고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핑계로 상처 주는 가족들, 한 번 도와주면 계속 이를 떠넘기는 동료들, 만만하다고 짜증부리는 친구들,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의 원칙을 내세우고 초연한 태도로 일관하라. 친절이란 거절하고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다 호구되지 말 것 2. 사람들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우정의 표식으로 여긴다. 친구니까 도와달라는 말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당신의 착한 성격,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이용하려는 것뿐이다. 믿지 못하겠지만 시험해보라. 2.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하면 된다. 3. 만약 당신이 거절하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미소가 사라지고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라는 말이 나온다면 100%다. 4. 그으로 당신을 곤란하게 하거나 괴롭힌다면 더 볼 것도 없다. 5. 선량함에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가 더해지면 사는 게 고달파진다. 5. 나쁜 사람들이 그 약점을 놓치지 않고 무자비하게 파고들 테니 말이다. 지나치게 나약하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나치게 착하다는 것은 호구라는 뜻이다. 5. 내 친구 중에 직장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고민하는 친구가 있었다. 5. 나와 깊은 대화를 나눈 후 친구는 처음으로 동료의 부탁을 거절했다. 6.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7. 미안해요. 나도 일이 많아서 못 도와주겠어요. 그러자 그 동료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8. 에이, 별일도 아닌데 조금만 도와줘요. 잠깐만 시간 내면 금방 끝낼 일이잖아요. 9. 미안한데 정말로 시간이 없어요. 겨우 이 정도 일도 못 도와준다니 너무하네요, 동료끼리. 10. 그럼 왜 제 일은 안 도와주세요, 동료끼리? 친구가 이렇게 반박하자 동료는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가버렸다. 그날 이후 그 동료는 더는 이런저런 부탁으로 친구를 괴롭히지 않았다. 친구의 직장 생활 역시 훨씬 편하고 쾌적해졌다. 너무 착해서 누구에게든 잘한다는 뜻의 무고로행 같은 선량함은 버려야 한다. 내가 이 책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착한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가 아니다. 그보다는 이들이 거절할 용기를 내는 대신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는 길을 택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원인을 알아야 악인들에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 무슨 이유로 이들은 맞서 싸우기보다 우울과 상처를 내버려 두는 길을 택할까? 왜 이들은 절망감에 묶여 스스로 행동할 가능성을 제한할까? 사실 절망한 후에 기존의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상적일 뿐 아니라 자주 보이는 행동 반응이다. 인간은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속도를 중시하는 쪽으로 발달했다. 비슷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고정된 반응 모델을 대내에 설정해둔다는 뜻이다. 영상을 훨씬 잘 기억하고 모든 것을 규칙화시키는 것도 다 같은 이유에서다.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본다. 그러나 시간은 제한적이고 무의미한 일에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노력을 멈춘다. 일종의 손실방지 임계점에 도달하는 셈이다. 즉, 더 노력해도 실패할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상황을 받아들인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상황을 변화시킬 시도를 단 한 번만 해보는 것은 아니다. 제 차, 3차, 그 이상으로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면 포기한다. 한 번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를 뛰어넘겠다고 또다시 애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본능적인 생존 전략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스스로 설정한 이 한계가 평생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상처의 근원에는 아주 오래된 상처가 있다. 이렇게 오래된 상처는 안타깝지만 치유할 방법이 없다. 오랫동안 받아온 고통의 대내의 신경세포를 변화시키고 긴 세월에 걸쳐 굳어진 인간관계가 우리의 행동방식을 이미 결정지어버렸기 때문이다. 프로이트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강조한 까닭도 이 때문이다. 어린 시절 다리 한짝을 잃은 사람이 평생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언제까지든 몇 살이 되든 이러한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착한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장 과정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으면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거나 심지어 더 큰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한 여자애인은 학교에서 괴롭힘 당했다고 부모에게 이야기했다가 흠씬 두들겨 맞았다. 가족들을 쪽팔리게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아이는 집안일을 하다 다쳤는데 아이의 아버지는 게으름을 피우려고 일부러 다친 게 아니냐며 아이에게 벌을 주었다. 배우자가 외도했으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치병을 얻은 뒤에야 알게 된 사람도 있다.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자신에게 상처 주는 것들에서 벗어날 의지와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한다. 가해자는 대개 나이나 체격, 도덕적 명분 등 수많은 면에서 이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런 가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위협과 모욕을 받으면 이들은 외부의 도움을 구할 수도, 스스로 구할 수도 없는 지경에 놓인다. 심리적 붕괴의 가장 주된 원인은 자기 기대와 실제 행동이 심각하게 충돌하는 데 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 자기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런 상태에서는 타협과 자해, 자살 등이 손쉬운 해결 방법으로 보인다. 이들은 변화하거나 탈출할 기회가 코앞까지 와도 못 본 척한다. 현재 고통에 대항하거나 탈출하는 과정이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똑같이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그나마 덜 격렬하고 익숙한 지금의 고통을 선택하겠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그렇게 절망에 빠진 사람이 갑자기 깨닫고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시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절망과 무력감이 삶의 곳곳에 침투하면 어떤 일에도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하며 더 이상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허무감에 사로잡히기 쉽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받는 사람은 대개 인격적 모욕도 함께 받기 마련이다. 가해자는 고의적으로 혹은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모욕하고 폄훼하며 부정한다. 지속적으로 인격적 손상을 입은 피해자는 결국 현재의 고통을 자초했다고 여기게 된다. 그 결과 타협과 굴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심지어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다. 일례로 남전여비 사상이 강한 집안에서 자란 여자는 타고난 성별부터 철저히 부정당하는 경험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은 자신이 불행의 원흉이라는 죄책감뿐이다. 10여 년간 온 가족에게 모욕받으며 자란 한 여성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부 자기 잘못이라는 생각에 시달린다. 그러나 그녀와 달리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자매들은 자기 잘못으로 생긴 일도 남의 탓으로 돌린다. 차별이 만들어낸 차이가 이토록 크다. 자신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은 심각한 심리적 병에 시달린다. 이들은 소심하고 나약하며 패서적이다. 또한 세상의 온갖 불공정함, 괴롭힘에 직면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보니 우울감도 매우 높다. 가정환경이 중요하다는 말도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평생을 좌우한다는 이론도 모두 맞는 말이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같이 절망한 게으름뱅이다. 이들 피해자는 심리적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론적이라고 조건을 단 이유는 4개의 경우 피해자가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해자와 철저히 분리되어 가해자가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뒤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면 된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가 삶의 의지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서 핵심은 가해자와 철저히 분리된 후 적절한 도움을 제공받는 것이다. 피해자가 더는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피해자 모두가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건적으로 그럴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 만약 지금 당장 안전한 환경으로 옮겨가거나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많이 읽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사실 이런 제안은 장기간 절망에 빠져 나약할 대로 나약해진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없다. 가장 극렬한 방식으로 저항하지 않는 이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노력과 의지를 철저히 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늘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홀로 싸우다 지쳐버린 피해자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원칙이 없는 착함, 거절할 줄 모르는 선량함은 독이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며 진정한 친구는 더더욱 아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책을 읽는 독자 모두가 합리적으로 거절하고 적절히 대항하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현명하고 똑부러지게 거절하는 기술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예전에는 거절하는 것 자체를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탁을 받으면 바로 알았다고 했어요. 막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가 제일 심했어요. 동료가 부탁해라고 하면 거의 다 들어줬으니까요. 도시락이랑 커피를 사다 주고 택배도 받아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온갖 허드렛 일을 미루더라고요. 심지어 동료 부탁 들어주느라 내 할 일을 못해서 상사한테 혼나기도 했지요. 그녀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계속해서 말했다.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동료들이 미워할까 봐 어쩔 수 없이 꾹 참았어요. 반년 넘게 그렇게 지내면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회사에 새 직원이 온 것을 계기로 처음 동료의 부탁을 거절해봤어요. 그런데 다들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나더러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아, 여태껏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동료가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내 안의 두려움과 걱정이 나를 답답하고 울적하게 만들었구나. 그때부터는 거절이 훨씬 쉬워졌어요. 소위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뼛속까지 침투한 이 사회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거절이 어렵다는 점에 동감할 것이다. 최소한 좋은 사람이라면 타인의 요구와 기대를 쉽게 저버리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속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며 거절은 고 상처라는 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서양인은 자신의 감정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데 비해 동양인은 자기 감정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은 분명히 미덕이다. 그러나 타인의 평가와 판단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한 채 오로지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쓴다면 인격적 의돈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직장에서 자기 업무가 아닌 일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행동이다. 물론 남의 부탁이나 요구를 거절하면 잠시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스스로 돕는 일이다. 그래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끄러움을 느껴서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을 참지 못하며 모두가 자신을 좋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상사와 동료를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집에서는 가족 모두가 기꺼워할 만큼 집안일을 완벽히 해내려고 애쓴다. 부모나 친척의 부탁도 거절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가끔 이 모든 것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심지어 마음 깊은 곳에서 좌절과 분노가 일어나기도 한다. 나는 단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일까. 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의 내면을 파고들면 결국 타인의 긍정과 칭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과 마주치게 된다. 자기 긍정미, 자기 존중의 능력이 심각히 결여된 것이다. 자신의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자기 긍정의 근거를 구하면 자연이 예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자기 가치감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이 심해지면 타인의 요구를 들어준 대가로 얻는 일시적인 가치감과 안정감에 중독되는 일종의 중독적 피학관계에 빠지기에 쉽다. 건강한 인격과 인관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내면의 의전성과 독립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여기서 독립성은 자아에 대한 이해와 수용, 존중, 긍정에서 나온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보자. 혼자 걷기 위한 첫 발을 때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용기는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고통을 겪은 후에야 생긴다. 앞서 언급한 그 여성은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은 이기적으로 자신을 긍정하고 남을 거절하는 법을 배웠다. 앞선 이야기에서 그녀가 놀란 점은 용기를 내어 거절했을 때 생각보다 기분이 훨씬 좋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존중하는 데 그 어떤 이유도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쁘면 동료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고 너무 피곤하면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부탁한 사람이 누구든지 거절해도 되었다. 또 한 가지 그녀가 놀란 점은 동료와 친구, 가족이 거절을 선선히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그녀는 과거에 걱정했던 대로 외톨이가 되기는커녕 더 많은 존중과 관심을 받게 됐다. 거절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자신이 그은 인간관계의 경계선을 명확히 알려줄 수 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원인은 십중팔구, 내가 먼저 선을 제대로 긋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연 중에 나는 경계선이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남에게 준다. 그러니 수시로 경계선을 침범받을 수밖에 없다. 노라고 말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놓고 선을 잡고 넘는다. 남의 감정을 배려할 줄 모른다. 이기적이다. 라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제대로 선을 긋기는 했는지 심각하게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거절할 줄 모르는 나 자신이 가족, 친구, 동료를 응석바지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첫걸음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거절하는 방식보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제대로 거절하는 법을 배우려면 그저 부단히 연습하고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다. 사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는 억지로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 너무 많이 양보한 탓에 고통이 극에 달하고 막다른 길에 물리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거절할 용기를 내는 것이다. 누구든 이 정도가 되면 두 다리가 덜덜 떨리더라도 거절해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평소 무고로이던 사람이 갑자기 폭발해서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이유와 같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터지면 주변 사람에게 여태껏 마음에도 없는데 그랬냐, 싫으면 싫다고 말하지 그랬냐는 볼멘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일단 한 번 거절해보면 내가 내 인생을 제어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거절이 생각보다 별것 아닌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다음번에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또한 생각만큼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권한 또한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권한은 타인에게서 쟁취할 필요가 없으며 합리성을 증명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왜냐하면 이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단, 거절이 남을 도와주기 싫어서 되는 핑계나 마땅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적절한 거절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나 자신과 타인에게 가장 성실해질 수 있다. 무슨 일에든 예스라고 한다면 이는 고 스스로 구세주가 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절대 구세주가 될 수 없다. 무소불렁하지도 않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적절히 지혜롭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 마음에 충실해서 용감히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자기 행동에 제대로 책임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당당하고 적절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 현명한 거절을 위한 스무 가지 방법이다. 1. 너무 많은 일로 정신없이 바쁠 때 시간이 없다고 솔직히 밝힌다. 이미 할 일이 있어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면 당신을 탓할 사람이 없다. 2. 부탁받은 일을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할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불쾌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함께 일하는 사람 혹은 환경 때문일 수 있다. 그 일은 하기 싫다고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이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3. 당장 새로운 인물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돕고 싶은 사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도와줄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건 역시 능력이다. 4. 자신이 적합한 인물이 아닐 때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다. 자기 능력 밖의 일을 떠맡아 결국 망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부족함을 인정하는 편이 훨씬 낫다. 5. 부탁받은 일을 하는 게 즐겁지 않을 때 인생이 고역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즐겁지 않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 내가 하기 싫다는 사실을 남이 알까 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싫어하는 일을 누군가는 좋아할 수도 있다. 6. 일정이 전부 차 있을 때 일정이 꽉 찼다고 솔직히 말한다. 숨 쉴 틈도 없이 바빠야만 일정이 전부 찼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 맞춰 정한다. 7.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정신이 분산될까 걱정되는 경우 상대를 더 잘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다. 그러나 자신은 주의력이 분산되면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상대에게 주지시킨다. 8. 다른 일을 하기로 이미 정해진 상황일 경우 다른 일이란 반드시 업무나 공식적인 일이 아니라 친구나 가족과의 약속일 수도 있고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정한 것일 수도 있다. 자기 선택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시간은 결국 당신의 것이니까. 9. 해당 분야에 아무런 경험이 없을 경우 도와줘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기술을 반드시 배울 필요는 없다. 상대에게 경험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조언하고 향후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 도움을 청한다면 그때 도와주겠다고 밝힌다. 10. 상대가 자신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람은 자기 능력이 의심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 무조건 도와주기보다는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상대에게 심어준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상대를 위하는 일이다. 11. 자신의 개인 생활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경우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일은 그 자체로 인생의 매우 중요한 요소다.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책임질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책임질 수 있다. 12. 자기 일에 전념해야 할 때 내 일에 온전히 집중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일과 관련 없는 분야의 활동, 책임 등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대체한다. 13. 스스로 자유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때로는 조금 이기적인 것도 나쁘지 않다. 남과의 약속을 소중히 하듯 자신의 사적인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일정표에 나만의 개인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목숨 걸고 지켜라. 14.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 싶을 때 시간 제한 때문이든 능력 부족 때문이든 내가 바라는 수준의 결과를 내지 못할 것 같다면 상대의 부탁을 거절해도 된다. 15. 다른 일을 돕고 싶을 경우 거절한다고 해서 아예 돕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부탁받은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먼저 정중히 거절하고 자신이 돕고 싶은 일을 제시해도 좋다. 16.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닐 때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아는 것도 능력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다. 17. 나보다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알 때 나는 도울 수 없지만 적합한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을 경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단, 반드시 내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준다. 18. 직접적으로 노라고 말한다. 때로는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해야 뒤탈이 없다. 거절이 곧 상대와의 인간관계나 우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단, 반드시 예의를 갖춰 정중히 거절한다. 19. 당장은 힘들지만 나중에 도와줄 수 있을 때 정말 돕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고 솔직히 말한다. 상대도 기다릴 수 없다면 알아서 다른 사람을 찾을 것이다. 시간이 흐른 후 도움을 준다. 20. 갑자기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겼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일정의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일부를 조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대개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도와주겠다고 밝힌다. 친절이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매우 훌륭한 품성이지만 실제 이런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만나기란 하늘의 펼탁이다. 그에 비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발에 차일 정도로 많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배신도 잘한다. 일종의 악순환이랄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선량함을 먹이로 던져주지 마라. 결국 바보가 되는 쪽은 자신일 테니 말이다. 백번을 못해주다가 한 번 잘해주면 알고 보니 괜찮은 사람이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백번을 잘해줘도 한 번 못해주면 즉시 낯빛이 변한다. 이런 사람에게 끝도 없이 선의를 베풀어주는 것은 오히려 잘못이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만두가게 주인이 제때 따뜻한 식사를 하지 못하는 환경미화원과 불황자들에게 사랑의 만두를 공짜로 나눠줬다. 얼마간 선행을 계속하다가 주인이 더 이상 만두를 공짜로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그간 만두를 얻어먹던 사람들이 거칠게 항의하고 나섰다. 대놓고 욕하는 사람도 심지어 만두 말고 돈으로 달라며 뻔뻔하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가 이른바 착하고 순진한 어려운 서민들이 벌인 일이었다. 본래대로라면 마땅히 만두가게 주인에게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감사는커녕 이토록 악한 짓을 벌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경제학의 한계효용이다. 당장 굶어죽을 것 같을 때는 누군가 만두 한 개만 줘도 감지덕지한다. 심지어 그를 위해 충성까지 맹세할 수 있다. 그런데 실컷 먹고 배가 부른 후에 누군가 또 만두를 준다고 해보자. 어떨까. 아마 처음부터 고맙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느끼는 행복감은 첫 번째 만두를 먹었을 때가 가장 크며 이후의 행복지수는 포만감과 반비례 떨어진다. 배가 부른 뒤에는 이제 고기 좀 먹고 싶은데 왜 자꾸 만두만 주지라는 생각이 들기 십상이다. 그러다 손에 십여 개의 만두가 쥐어지면 고마움은 거의 사라지고 스멀스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사람들은 자선을 베푸는 줄 알지만 사실 쇼를 하려는 게 아닐까. 왜 만두만 주냐고. 내가 필요한 게 만두뿐이 아닌데 말이야. 옷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물론 맨 처음 도움을 받았을 때는 대부분이 진심으로 고맙다고 느꼈으리라.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백 번째로 도움을 받은 후에는 어떨까. 아마 자신이 마땅히 누릴 당연한 권리로 여긴 게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도움이 끊어졌을 때 그처럼 분노하고 화를 낼 이유가 없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함부로 받은 위로는 절대 나를 바꿀 수 없다. 함부로 위로 받으려 하지마. 지은이는 예슬린, 티초이, 바랭은 내츄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상처를 받거나 슬픈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따뜻한 한마디 말이 큰 위로가 됩니다. 위로를 받는 사람은 마음의 위안을 얻어서 편안해지고 위로를 한 사람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기쁩니다. 그러나 저자는 힘든 상황을 겪은 사람이 위로만 받는다고 삶이 바뀌지는 않는다. 위로는 힘든 상황을 견디게 하는 영양제의 기능은 할 수 있지만 힘든 상황을 다시 겪지 않도록 삶을 본질적으로 바꿔주는 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수다처럼 오가는 텅빈 위로들의 일침을 가하며 남이 건네는 위로를 온전히 진심이라 착각하고 위로에 기대는 사람들의 허를 찌르는 쓴소리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자는 듣기 좋은 이야기, 듣기 좋은 위로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으며 삶의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위로들을 과감히 밀쳐내라고 조언합니다. 위로받는 것은 좋으나 함부로 위로받으며 스스로의 삶을 바꾸길 지체하지 마라. 저자의 메시지는 이처럼 분명합니다. 책은 위로가 낭비되는 사회에 대한 관찰, 위로만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단, 위로받기에서 벗어나는 치유에 관한 내용까지 이 세 파트를 통해 왜 우리가 함부로 위로를 받으면 안 되는지, 위로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 스스로 깨닫기 바란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로 중독 사회 위로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털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 친구가 얘기한다. 요즘 일이 안 풀려 힘들다. 직장에서 일이 안 풀리고 집에서는 부부 사이 관계와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대략 이런 얘기들을 나에게 늘어놓았다. 나는 이 친구 얘기를 가만히 듣는다. 그리고 대답한다. 힘들었겠구나. 이 친구 얼굴에 불편한 표정이 조금은 누그러지는가 싶다니 이번에는 자신의 꿈, 미래, 갖춰지지 않은 전문성 등에 대해 걱정을 시작한다. 나는 가만히 듣는다. 그리고 대답한다.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 친구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못난 사람임을 증명하듯 토해내기 시작한다. 남들이 보기에는 어려서부터 가정이 하목한 듯 보였으나 자신은 어떤 고민과 상처가 있었고 부모는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으며 친구 관계도 좋은 것 같았는데 많은 사람에게 배신당해봤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위축되었다고 자기 자신의 심경이 나락으로 빠지는 걸 경험하고선 신경정신과를 찾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을 듣기도 했으며 이제는 사람들도 무섭다고 한다. 나는 가만히 듣는다. 그리고 대답한다.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친구는 이제 세상에 자기가 태어난 이유가 무엇일까를 격정적으로 질문한다.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고 이것이 인생이라면 더 마음대로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고 싶다고 으름장인지 다짐인지 외침인지 여하튼 불분명한 톤으로 이야기를 한다. 나는 가만히 듣는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한다. 너 정말 많이 힘들구나. 위로라는 게 이렇다. 자신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은 자신의 괴로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고 슬픔이 달래진다. 하지만 이것이 두 번, 세 번으로 넘어가면 위로를 듣고 싶은 마음을 다시 위로를 듣고 싶은 마음을 낳는다. 위로를 받으려는 사람과 위로를 하는 사람의 대화도 그렇게 끊임없이 이어진다. 혹자는 이러한 공감과 위로를 통해 많은 상처와 슬픔이 치유될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위로받으려는 내 마음의 실체를 깊고 오랜 시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직장이나 집안 사정같이 바뀌지 않는 주변 상황에서부터 자신의 꿈과 미래 같은 예측할 수 없는 경우나 되돌릴 수 없는 가족사와 성장사며 자신의 존재 이유나 우주의 신비를 묻는 물음까지도 대체 이러한 것들에 대해 왜 자신이 타인에게 위로받으려 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냐는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바꿀 수 없는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나 자신을 바꿔 대응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고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해서는 나 자신이 지금부터 노력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가족사와 성장사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존재 이유와 풀리지 않는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는 아마도 평생 수양하며 공부하여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이다. 사실 대부분 위로받자고 하는 일들은 나로부터 그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들이다. 물론 위로 그 자체의 의미와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스스로 위로받고자 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거나 자신이 위로받을 만큼 없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근본적인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위로받으려 하고 혹은 위로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참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다. 확실히 오늘의 사회는 위로중독 사회다. 힘든 일, 우울한 일, 슬픈 일에 위로해 주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다. 위로받으려는 사람이 더 인간적으로 보이고 위로하는 사람이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 보인다. 하지만 그들 모두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위로받지 않는 행복한 사회를 꿈꾼다. 위로란 것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위로받을 일을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위로받을 일이 많아지면 더 우울해지고 스스로 낮은 사람으로 느껴지고 그러면서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채야 할 것이다. 이제 정말 위로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반려동물과 반려식물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아 위로가 되었다. 반려 짝이 되는 동무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을 키우면 흔히 있는 일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는 날이면 키우는 강아지에게 푸념하거나 장가 옆 선인장의 말을 걸며 어항의 구피에게 의견을 묻는다. 한참의 시간 동안 말을 하지만 강아지는 낑낑대며 내 손을 핥아대고 선인장은 그대로 서 있기만 하고 굽히는 입만 뻗금대며 물 표면으로 올라온다. 그들 누구도 나의 말에 호응해준 것 같지 않았다. 그들 누구도 나의 질문에 대답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나에게 일어난 힘든 일들이 조금씩 잊히지 시작했다. 그들에게 나의 힘든 점을 말하는 것만으로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이 나의 힘든 일에 대해 공감해주는 것 같지 않아도 내가 그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원리는 간단하다. 나의 힘든 점을 스스로 자세히 설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나면 그 힘든 점에 대해 상당히 다각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원리다. 당시에 내가 왜 힘들었는지 힘들 때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이 상황을 이겨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생각들이 정리되고 나면 힘든 일에 대한 해결책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정은 정자 위로의 말이나 조언을 듣는 과정이 아니다. 나의 상황을 자세히 말하고 스스로 대묻는 과정이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써 표현하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같은 원리다. 그래서 일기를 쓰면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는 말들도 나온다. 결국 나에게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힘든 일에 대한 실체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 실체의 본질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 봐야 하고 마지막에는 극복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남이 해주는 위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남의 위로로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는 있어도 결국 힘든 일을 발견하고 파악하며 극복하는 일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위로의 말 한마디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다. 키우던 강아지 장가여 선인자 어항 속에 굽히 그들은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힘든 일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그들은 나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 때문이다. 말 한마디 없이 말이다. 나의 마음 너의 마음 그러니 위로해줘 워 정지하라는 뜻으로 소 말 등의 가축을 다룰 때 사용하는 말임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말투가 차분하든 조용하든 간에 내적으로는 흥분 흥분 상태다.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상대가 자신을 위로해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를 구별할 때 쓰는 말만 받아 안다. 이게 말이 돼? 내가 이상한 거야? 그 사람 정말 이상하지? 이런 말들은 얼핏 보면 상대의 의견을 묻는 것 같지만 대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말이다. 상대의 동조만을 원하는 말인 것이다. 누군가에게 위로받는데 익숙한 사람은 매우 이성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이며 객관적인 판단보다 주관적인 판단에 익숙하다. 위로의 메커니즘은 공감에서부터 시작함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 사람을 마음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위로한답시고 객관적인 정황을 분석하려고 들면 위로할 일도 위로받을 일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즉 위로는 위로를 받는 사람 위주로 판단해야만 가능한 행위다. 사실 정말 운이 좋지 않은 상황이나 사악한 사람 혹은 나쁜 사람에게 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상 모든 일의 원인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먼저 찾아봐야 한다. 하지만 위로받는 데 익숙한 많은 사람은 자신은 옳고 착하며 규칙적인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자신에게 해를 간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거나 나쁜 사람이라고 싸잡아 비난한다. 오늘 만일 내 앞에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나 입장을 나의 입장이라고 착각해야 한다. 그래야 위로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로받기만 원하는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차피 위로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 자신의 마음만을 알아주기 자신이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함께 동조해 주기 만일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못 벗어나 위로받기만 원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고 싶지 않거나 그 사람이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으로 바뀌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면 일단 현재 그 사람의 낯저 흥분 상태를 잠재우는 것부터 도와주자. 워 워 워 만일 내 앞에 그 사람이 자신의 늦저 흥분 상태마저 잠재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바뀔 수 없는 사람이니 아쉽지만 포기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위로도 시간 낭비다. 위로 안 받고 살고 싶어요. 가장 원하는 걸 이뤄보세요. 성취 목적 한 바를 이룸 내게 강의 책 블로그 유튜브들 에서는 위로받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골자의 답들이 많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내려놓으세요. 현실을 인정하세요. 긍정적인 미래를 생각하세요. 아닌 건 아닌 거라 말하세요. 가급적 사람의 장점을 보세요.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위로받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따로 있다. 바로 가장 원하는 것을 이뤄보는 성취의 경험이다. 그럼 성취의 경험이 어떻게 사람을 당당하게 만들고 위로만 받는 나약한 이미지에서 결국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까. 성취를 위해서는 일단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목표는 자신이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꿀 때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인생에서 목표를 설정한 사람은 얼굴빛이 달라진다. 또한 자신의 꿈을 목표로 설정한 사람이 하루하루 그 꿈을 위한 작은 성취들을 이루고 비로소 꿈을 이루고 나면 세상이 굴러가는 원리를 터득하게 된다. 이렇게 꿈을 설정하며 행복해하고 하루하루 힘들었지만 그 작은 성취들을 하나하나 모아 마침내 자신이 바랐던 꿈을 이루어 세상이 굴러가는 원리를 터득한 사람은 이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와 안목이 생기고 원하는 것을 이루며 발생하는 힘겨운 일들은 성취의 과정에 불과한 것을 깨닫는다. 자신의 꿈을 이뤄낸 많은 사람의 인내와 열정이 참 대단한 것이라는 점도 몸소 체험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이 자신이 오랜 시간 품어온 꿈을 이룬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큰 가르침을 얻는다. 가장 원하는 걸 이뤄본 사람은 이제 힘겹고 어려운 일에 쉽게 징징되지 않는다. 이제 사람에게 쉽게 상처받지 않고 불필요한 감정소모를 하지 않는다. 이제 작은 실패가 일어나도 꿈을 이루는 과정의 시행착오 정도로 여긴다. 이제 나의 힘겨운 상황을 바꾸는 것은 나 스스로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 누구도 나의 힘든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잘 생각해보면 자신이 가장 원하는 걸 이뤄본 사람은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친구와 밥 먹으며 혹은 커피나 술 마시며 말할 줄이나 알지. 꿈을 성취하기 위해 촘촘히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꾸준히 달려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무리에도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다. 대개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으며 해보지도 않은 허무맹랑한 꿈 얘기들을 한다.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작은 성취들을 모으지도 못한 채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또 위로받으며 살고 있다. 물론 그렇게 허무맹랑하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꿈 얘기나 하면서 살아도 된다. 그런 삶이 무의미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서로 위로하며 사는 삶이 너무너무 좋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 때로는 위로라는 것이 삶을 견디게 하거나 즐겁게 만들어주기도 하니까. 하지만 이제까지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면 더 이상은 위로받아야 하는 나약한 이미지로 살고 싶지 않다면 답은 정해져 있다. 목표를 설정하고 작은 작은 성취들을 달성하고 비로소 자신의 꿈을 이뤄내면 된다. 그래서 위로받으며 나약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사람에게 건네하는 한마디는 정해져 있다. 이제 정말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고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뤄봐. 오늘 소개할 책은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대화의 기술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 지은이는 샘혼 옴기니는 이상혼 발행은 갈매나무입니다. 말로 사람을 괴롭히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장난과 모욕의 경계를 넘나들며 교묘히 약을 올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통제하고 조정하려 하기도 하며 때로는 폭언을 일삼기도 합니다. 가족 연인 학교 친구 직장 상사 등 우리의 옆에는 함부로 말하는 못된 사람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사람들 즉 괴물을 상대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대화의 기술을 제안합니다. 저자 세모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자신이 겪은 진솔한 경험과 꼼꼼히 수집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 주변의 못된 사람을 구별하는 법 그리고 그러한 못된 사람에 맞설 수 있는 유용한 대화법을 제시합니다. 언어의 사무라이 대기 공격을 유머로 받아치기 악의적인 농담에 격조있게 대처하기 등 효과적인 대화의 기술을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함께 제시해 누구나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고 나 자신 또한 상대와 다를 바 없는 무례한 사람이 될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례한 사람을 상대하면서도 나 자신의 품위를 지키며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분명 있습니다. 즉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저자는 이처럼 무례한 사람에 맞서 내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 실질적인 방법과 함께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어의 사무라이 대기 누군가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 파괴적으로 길을 닫고 있다면 상대의 방식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의 사무라이가 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사무라이는 봉건 시대 일본에서 활동하던 무사를 말한다. 주군을 모시는 전사들은 싸움을 자청하지는 않았지만 도전을 받으면 우월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곤 했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함부로 덤벼들지 않았다. 주군이 죽고 나면 이들은 낭인이 되어 수행을 떠났다. 상전을 모시는 삶에 익숙해 있던 터라 독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스스로의 주군이 되는 법을 익혔고 낭인 사무라이로 거듭났다. 당신은 어떤가 어느 틈엔가 당신보다 더 논쟁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에게 맞춰주는데 익숙해진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남의 지배를 벗어나 독립성을 되찾는 것이다. 언어의 사무라인은 남들이 가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심리적 육체적 위험을 막아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한다. 내 내 친구의 큰딸은 바로 그런 일을 해냈다. 이혼 후 혼자 두 딸을 키운 내 친구는 큰딸의 조지타운 대학교 졸업식과 둘째 딸의 하와이 고등학교 졸업식이 겹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포기해야 했다. 고민 끝에 친구는 하와이행을 택했다. 그런데 큰딸의 졸업식에 아무 예고도 없이 아버지가 모습을 나타냈다. 유난히 비판적인 성격에 그 아버지는 딸의 학위수여식이 끝나자마자 다가가 독서를 던졌다. 4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구나. 대체 정치학 학위를 받아서 뭘 한다는 거냐. 절대로 직장을 찾지는 못할 테니 수천 달러나 되는 돈을 공중에 날려버린 셈이야. 기세 좋게 떠들던 아버지는 큰 딸이 손을 들자 놀라 입을 다물었다. 딸은 아버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천천히 하지만 힘을 주어 말했다. 아빠 그만 하세요. 제가 어머니로 보이시나요? 아버지는 딸의 단호한 태도에 흠진 놀랐다. 딸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전 이 대학을 졸업한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정치학 학위를 받아서 기쁘고요. 저를 축하로 오셨다면 환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떠나주세요. 브라보 이것이 바로 언어의 사무라이다. 그 딸은 주도권을 잡았고 부당한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한 말과 행동을 했다. 자제력을 잃고 소리를 지르지도 독설에 상처받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어째서 제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울먹이지도 말없이 참아낸 후 집으로 돌아가 저지를 비관하지도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부적절하며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 침묵하며 고통받기보다는 생각을 말로 표현했고 아버지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지웠다. 또한 그 아버지가 체면을 구기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도 주었다. 우리도 이 현명한 딸처럼 해낼 수 있다. 겁쟁이도 막무가내 싸움꾼도 답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를 당당하게 표현할 힘과 대학의술을 갖춰 남에게 자지우지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거리를 확보하라. 모든 사람은 자신이 노력한 결과를 향유할 권리를 타고났다. 단 남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렇다. 에이브리엠 닌컨 악질적인 사람은 닌컨의 말과 정반대로 행동한다. 남들의 권리를 침해하든 말든 자기가 즐거우면 그만이다. 나아가 의도적으로 경계를 진범해 지배력을 확보하려고도 한다. 이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 심리적 공간을 확보해두고 못된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된 사람은 계속 우리를 자극할 것이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 공간이라니 너무 추상적이야.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없나라는 생각이 드는가. 타당한 의문이다. 자 그럼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자. 인간을 포함해 모든 동물에게는 안전거리라는 것이 있다. 이는 물리적인 동시에 심리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경계 안으로 다른 동물이 침범해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이를 위협과 위험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자기 영역으로 침범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야생 동물이든 길들여진 동물이든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여러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남들을 그 경계 안으로 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상대가 공정하거나 친절하지 않게 행동한다면 사실 이는 대부분 우리가 경계를 제대로 설명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대체 그 경계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경계를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은 다음 장에 소개할 것이다. 나는 얼마 전에 반려견을 데리고 아침 산책을 하면서 경계 요구의 좋은 사례를 목격했다. 우리 개는 호기심이 많고 무척 활발하다. 때마침 털이 복실복실한 귀여운 개 한 마리가 나타나자 우리 개는 당장 그쪽으로 뛰어갔다. 동시에 몸집이 절반밖에 안 되는 상대편 개는 우리 개쪽으로 몸을 돌려 맹렬하게 치자댔다. 우리 개는 움찔의 뒤로 물러섰다. 작은 개는 그 자리에 멈춰 우리 개를 노려보았다. 우리 개는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냄새를 맡으려 했다. 하지만 작은 개는 한층 더 큰 소리로 지지며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우리 개는 결국 물러섰다. 작은 개는 그래 넌 불쌍한 강아지 시절을 보낸 탓에 이렇게 무리하게 행동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 개의 접근을 합리하지 않았다. 아직 어리고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라며 경계 침범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대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만한 일이야 라고 그냥 넘기지도 않았다. 여기 처음 와서 친구가 없기 때문에 어서 나랑 사귀고 싶은가 바라며 너그러운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기는 커녕 작은 개는 우리 개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마음을 더할 수 없이 분명하게 드러냈다. 자기 경계를 침범에 들어왔으니 어서 물러나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우리 개는 그 메시지를 알아듣고 물러났다. 우리 인간도 이처럼 경우에 따라 자기 경계를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워크숍에서 악질적인 사람의 무리하고 거침없는 경계침범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들은 아주 많았지만 그래서 어떤 말로 대응하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나오는 경우는 안타깝게도 극히 적었다. 작은 개와 달리 우리들은 악질적인 사람의 경계침범을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라거나 설마 나를 기분 나쁘게 할 생각은 아니었겠지 혹은 워낙 스트레스가 많으니 그럴만도 해라고 애써 합류하곤 한다. 그러고는 사회적 의무와 두려움이 혼합된 감정으로 원치 않는 침입을 받아들인다. 속으로만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다니 라고 원망하면서 권리를 보호받기에는 너무 간접적이고 무력한 대응이다. 개들은 물기전에 열심히 짖는다. 우리도 적시에 미리 짖어서 악질적인 사람을 물리친다면 물어뜯어야 하는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앉아서 당하고만 있진 않겠어. 옳은 일을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당당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못된 사람들은 몸짓 언어를 통해 상대의 의지나 자신감의 정도를 파악하기 때문이다. 못된 사람들은 대개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상대를 고른다. 당신이 만났던 악질 적인 사람들을 떠올려보라. 혹시 당신이 의자에 앉은 상태일 때 말로 공격을 퍼붓지 않았던가. 왜 그럴까.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상대 앞에서 권력을 휘두르기 더 쉽기 때문이다. 자기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당신의 열등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위치를 활용하는 것이다. 매트라는 엔지니어 경험담을 살펴보자. 예전 직장의 동료 생각이 나는군요. 그 동료는 키가 작았는데 그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심리 때문인지 군복무 시절 자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늘 떠벌리고 다녔어요. 그 경험 덕분에 자기는 무엇이든 즉가 오류를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다나요. 어느 날 오후 제가 책상에 앉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동료가 씩씩거리며 나타나 주먹으로 제 책상을 쾅쾅 쳐대며 우리 사업비용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소란을 떨었어요. 비용 계산 문제는 다른 부서 소관 인데도 말이지요. 전 자리에서 벌떠 일어났어요. 그리고 책상을 돌아 동료에게 다가갔지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소란을 피우라고 말할 참이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동료는 무슨 말인가 웅얼거리면서 주랭랑을 쳤거든요. 참고로 제키는 180cm가 넘는답니다. 위 사례에서 매트가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은 일어선다는 것 자체가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어라는 의사를 표시한다는 참이었다. 앉은 자세는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의 우위를 인정 혹은 용인하는 의미이고 결국 폭군의 행동을 강화시킨다. 반면 벌떠 일어났다면 더 이상 상대보다 낮은 위치가 아니다. 당신이 더 커질수록 악질적인 사람이 당신을 제압하려 될 가능성은 줄어든다. 더 적합한 다른 상대를 찾아가는 것이다. 언젠가 나는 전 프로농구 선수 출신으로 여자들이 강해질수록 남자들은 더 축구와 사랑에 빠진다라는 책을 쓴 머라이어 버턴 넬슨과 함께 골프를 칠 기회가 있었다. 대기시간에 나는 혹시 살아오면서 악질적인 사람을 만나 시달린 경험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답했다. 과연 그럴만하다. 키가 180cm가 넘는 자신만만한 운동선수가 아닌가. 한마디로 악질적인 사람이 쉽게 공략할 상대가 아닌 것이다. 소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악질이 있다. 이 대목에서 내 친구가 불평을 했다. 이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걸. 모라이언은 180cm가 넘는 키를 타고났지만 나처럼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지.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건가. 그렇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본래 키가 크지 않다고 해도 그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자그마한 사람이라도 적절히 자신감을 표출한다면 잠재적인 악질을 일찌감치 쫓아버릴 수 있다는 말이다. 범죄자들은 범행 대상을 찾을 때 먼저 자세를 본다고 한다. 걷거나 앉을 때 허리가 구부정한 사람은 표적이 되게 십상이다. 고개를 숙인다거나 시선이 불안정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기를 보호하려는 듯 팔짱을 끼고 있다거나 주저하듯 조심스레 걷거나 힘없이 터덜터덜 걷는 것도 위험하다. 이런 소심한 자세는 악질을 불러들인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자세가 다르다. 어깨를 뒤로 당기고 곧게 선다. 가슴도 활짝 편다. 고개를 세우고 차분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걸음걸이는 분명하고 힘차다. 의자에 앉을 때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힘을 발산한다. 이런 자세는 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런 나를 좋아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사에서 자신감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면서 내게 인터뷰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 나는 제일 먼저 10대 소녀들에게 가슴에 책을 안고 다니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렇게 하면 어깨가 앞으로 굽혀지고 수동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무거운 책은 배낭에 넣어 어깨에 매는 것이 좋다. 그러면 저절로 어깨가 뒤로 당겨지고 고개가 들리며 힘찬 발걸음으로 걷게 된다. 지금 옆에 있는 못된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우선 당신의 자세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부터 점검하라. 패배감이나 좌절감을 느낀다면 아마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을 것이다. 웅크리 웅크리거나 어정쩡한 모습으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 상대가 제발 나를 모른척 지나가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고개를 숙이고 있지는 않은가. 악의적인 농담에 격조있게 대처하기 내 의도와 달리 상대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불편했다. 나는 내가 입히는 상처가 모두 의도적이기를 바란다. 악질적인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비열한 말을 뱉은 뒤 농담이었어라고 덧붙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듯 위장한 하지만 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말들이다. 여기다 대고 난 상처받았어 라고 항의하면 짐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뭘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그냥 해본 소리라니까 라고 답하는 것이 고작이다. 짓궂은 놀림은 사실 농담이나 그냥 해본 소리라는 말로 넘어가기 어렵다. 의도적이고 비열한 농담은 마음의 평화를 깨고 분노와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물론 직구준 놀림이 일상적인 소통의 방법으로 악의 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못된 사람들은 흔히 이를 공격의 무기로 삼는다. 공격적인 말을 던진 뒤 그 결과에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술책이다. 상대의 분노를 자극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의적인 행동이다. 자신의 분노나 질투를 분출하기 위해 상대를 희생양으로 삼는 교활한 농간이 기도 하다. 자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다음에 소개하는 악의적인 농담에 격조있게 대응하는 법을 통해 알아보자. 내가 말벌이라면 내 침에 주의하는 게 좋을 거야. 1. 무덤덤하게 반응하기 어떤 말을 던져도 별 반응이 없는 사람은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악의적인 농담을 하는 사람은 상대가 말을 더듬는다거나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울음을 터뜨린다거나 하는 격한 반응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반응은 고 비열한 독설가의 승리를 의미한다. 그러니 둔감한 듯 행동하라.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과체중이나 여드름이 약점이라면 그에 대한 말은 못 들은 척하라. 하와이 출신의 어느 뛰어난 운동선수는 안장다리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계속 놀림을 받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속상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어깨 한번 으슥해 보이고 지나가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도 누군가 그 얘기를 하면 저는 안장다리 덕분에 서핑보드에서 떨어질 걱정이 없다고 말해주곤 하죠. 2. 악의적인 농담을 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상대가 장난을 치는지 단단히 작정하고 덤비는 것인지 알아내려면 얼굴 표정을 살펴라. 악의적인 눈빛을 번뜩인다면 이는 의도적인 괴롭힘이다. 반면 눈을 반짝거리고 있다면 청소년 시절에 장난기가 다시 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악질적인 사람은 놀리는 말을 던져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려 한다. 하지만 단순히 상대의 관심을 끌고 대화에 참여시키려는 의도로 짓궂은 놀림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 다소 유치한 방법이기는 해도 무시당하기보다는 어떤 반응이든 얻어낼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3. 상대의 수법을 그대로 사용해 응수하기 상대가 사용하는 수법을 이쪽에서도 사용하면 저절로 이기는 게임이 된다. 먼저 당신이 상대를 웃음거리로 삼으면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못한다. 오 놀리기 대장이 오셨군 자 한방 날려봐 오늘은 뭘 준비했는지 보자고 라고 말해보라 그러면 당신의 반응보다는 상대가 뭐라고 말하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된다. 놀림이 놀림으로 대처함으로써 상대가 아닌 당신이 상황을 장악하는 것이다. 4. 수적 우세 확보하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상대가 당신을 놀리거나 괴롭히는가 여기에는 당신을 깔아뭉개는 것으로 자기 지위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은 괴롭히는 상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것이다. 이 친구가 또 시작했군. 우리를 좀 놀려먹고 싶은 모양이야. 그러면 어느덧 당신과 다른 사람들이 함께 무리를 이뤄 상대와 대립하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수적으로 밀리게 된 상대는 슬금슬금 물러서거나 입을 담을 것이다. 5. 심드렁한 반응 보이기 상대는 당신을 자극하고 싶어 한다. 이때 이런 건 정말 따분해라는 태도를 취한다면 상대는 자신의 목표와 정반대인 결과를 얻게 된다. 단청을 피우며 말해보라. 또 시작이네. 지난번에도 제대로 먹히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는 뭘 생각해왔나? 짜증 섞인 예민한 반응이 아니라 괜히 시간 낭비 말라는 식의 심드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6. 이유를 묻기 난 머리 염색한 거 아니라니까 혹은 제발 그쯤 하고 그만둬 라고 반박하는 순간 상대는 승리감의 미소를 지을 것이다. 방어적으로 나가는 대신 핵심을 찌르는 식으로 공격하라. 왜 이러는 거지? 남의 기분을 망치면 기분이 좋은가 보지? 그런 유치한 즐거움밖에 모르나 봐. 상대의 속내를 밝히며 평가하면 상대도 손을 들어버릴 것이다. 7. 오히려 더 과장하기 직구진 놀림을 유머로 대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직과 동의한 후 내용을 덧붙이는 것이다.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른다고 비아냥대면 이렇게 대답해보라. 맞아 누가 나더러 어떤 컴퓨터를 쓰느냐고 물으면 난 베이지색 컴퓨터를 쓴다고 대답하거든. 언어적 공격에 맞서기보다 함께 흘러가는 쪽을 택하는 방식이다. 내게 이 방법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은 미식 축구 선수 테리 브레드쇼 였다. 테리는 아주 능청스러운 사람이다. 왜 그렇게 못생겼느냐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겨서 다행이야. 브레드피트처럼 생겼다면 아침마다 면도하는 데 한 시간은 걸릴 테니까 라고 답한다. 여러 차례 이용경력이 화제에 떠오르면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지요. 결혼은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라고 정말 그 말이 맞더군요. 라고 응수한다.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는 말에는 맞아요 하지만 몸싸움으로 먹고 사는데 뭐 그렇게 머리가 좋을 필요는 없지요. 라고 받아친다. 이런 식인이 테리 앞에서 누가 악의적인 농담을 날릴 수 있겠는가. 당신 인생의 운전석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포기하지도 굴복하지도 말라. 때로는 정갈과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둑침에 찔릴 수 있다. 나는 어느 잡지에서 세계적인 모델로 일하면서 한 남자에게 속박당한 채 지낸 한 여성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그녀가 유럽으로 촬영 갔을 때였다고 한다. 사진사가 특정 포즈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자 남자가 그 포즈를 취하지 말라고 했다는 대답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왔다. 수천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었는데도 말이다. 당신도 매순간 당신을 통제하는 누군가가 있는가 자신도 모르게 이건 하지 말라고 할 텐데 혹은 여기는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혼자 말을 하고 있는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결정하도록 한다면 당신은 아직 어른이 아니다. 그런 상황을 그냥 받아들인다면 꼭두각시 인형처럼 상대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서로의 행동을 타협하고 조종하는 과정이 일어난다. 하지만 상대가 당신 인생을 결정하도록 방치하지는 말라.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믿는지는 당신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 당신의 권리를 다 포기한 채 자기 삶을 남의 삶인양 살지 않으려면 스스로가 성인이고 성인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누가 됐건 상대가 나의 윗사람이 아닌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해야 한다. 사생활에서든 비즈니스에서든 내 행동의 최정결정권은 내가 가져야 한다. 타인의 원격 조정을 벗어나 힘을 되찾아야 한다. 워크숍에 참석해 잠자코 나의 말을 듣던 한 부인이 한숨을 쉬며 자기 이야기를 해줬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얼마나 제 삶을 자지우지 하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어느새 거기에 익숙해진 거지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은 자기가 승용차를 몬다면서 저더러 날가 빠진 트럭을 몰고 직장에 나가라고 했어요. 전 그 트럭이 있다. 질색인데 말이지요. 또 주말이면 모형 비행기를 날리러 가는데 억지로 따라다니게 했어요. 전 멍청하게 앉아 남편과 남편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또 제가 듣고 싶은 야간 강좌는 절대 허락해주지 않았고요. 저도 이제 중년인데 어째서 아직도 사사건건 남편 뜻에 따라야 하죠. 아마 남편이 무섭기 때문이겠죠. 절 때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심한 말로 절 괴롭히지요. 남편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위축돼요.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험한 말을 듣게 될 것이 뻔하니까 그냥 따랐던 거예요. 그 사람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누군가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명심하자. 그저 온순하게만 행동하다가는 제 몫을 못 찾는다. 앞으로는 악질적인 사람이 당신에게 생각이나 행동을 강요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 사람은 내 윗사람이 아냐. 내 의견도 이 사람 의견과 똑같이 중요해. 중요한 것은 상대가 당신 인생의 운전대를 마음대로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 사례에서 중년부인이 여태까지와는 반대로 남편을 억누를 필요까지는 없다. 그저 남편이 자기를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하게만 하면 된다. 난 당신 트럭이 딱 질색이니 당신이 그걸 몰고 나가요 라고 말하고 주말에 친구들과 모형 비행기를 날리고 와요 난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라고 용기 내어 말하는 것이다. 또 난 야간 강좌를 듣기로 했어요. 하요일과 목요일 저녁에는 강좌를 들으러 가야 하니 그렇게 알아요 라고 마침내 말하는 것이다. 비평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무시하지는 말라. 소공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가 악질적인 사람에게 용감하게 대처하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다. 주인공 소녀는 기숙학교의 여자 교장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좁고 어두운 다락방에서 온가 구박을 받으며 사는 소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건 한다. 그러다가 분필을 발견하고는 자기 주위의 동그라미를 그린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는 그 동그라미 안에서 마음을 놓는다. 분필로 그린 동그라미는 교장의 미움과 증오를 차단하는 경계이다. 영화의 막바지로 가면 소녀는 결국 교장의 사악한 영향권에서 벗어나 우뚝 선다. 영화는 남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작정한 상대에게 시달리더라도 끝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당신 곁에도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그럼 영화의 주인공처럼 나를 감싸는 상상 속의 동그라미를 그려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보면 어떨까? 그 어떤 비판의 말도 그 동그라미 안까지는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책임을 되찾자. 남이 당신을 분노하게 슬프게 혹은 좌절하게 만들도록 방치해두지 말라. 상대를 파괴할 필요는 없다. 상대가 나를 파괴하지 못하게만 하면 된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지만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주체가 되지 못한 성실함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제자리 걸음인 사람들을 위한 성공 처방전 사는 게 귀찮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입니다. 지은이는 젠 신체로 옴기니는 박선령 발행은 홍익 출판사 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고 믿으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정말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현재의 삶이 불만적 독스러운데도 계속 방치 방치 살아 온 이유는 내가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정확히 진단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맹목적인 열정만으로 살지는 않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뉴욕타임스 32주 연속 베스트셀러인 이 책에서는 원하는 삶을 살게 할 쉽고 명확한 21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허튼 소리에 휘둘리지 마라 젊은 날의 자신과 이별하지 마라 등 단순한 기교나 처세가 아닌 스스로 목표를 설정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쉽고 확실한 원칙들을 코칭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에게나 삶을 편화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은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없는 성실함이 당신을 망치고 있다. 예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같은 말은 모두 허튼 소리라고 여겼다. 삶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해낼 수 없는 일들로 넘치는 전쟁터가 아닌가. 그러면서도 나는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했다. 될 대로 되려는 식으로 그러다 안 되면 도망쳐버리겠다는 식으로 살기엔 내 마음속 갈망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맹목적인 열정으로 성실하게만 사는 삶에는 문제가 많았다. 사실 나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럭저럭 잘 해내고 있었다. 책을 두 권이나 출간한 작가로서 가족과 친구들과 훌륭히 교감을 나누는 사회인으로서 비교적 안정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마음속에 가득 들어찬 불만과 갈증이라니 그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삶에 비해 현실이 그리 대단한 게 아니라는 데 있었다. 나는 늘 이런 기분이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일까 그저 그런 성과에 만족하면서 불안정하고 애매모호한 인생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현실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일까 내가 무엇보다 고통스럽게 여긴 것은 언젠가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한 목소리였다. 나는 멋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고 생각 같아선 단숨에 고층 건물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만큼의 열정과 힘도 있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도 현실은 항상 싸구려 식당에서 값싼 빵이나 씹으며 힘들게 살고 있으니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일까. 당신도 나처럼 현재의 삶에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책을 집어들었을 것이다. 당신은 어쩌면 세상을 향해 재능을 마음껏 떨치고 싶지만 현실은 무일품 신세라서 키우고 있는 반려견에게 줄 머이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금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다음 목표를 향해 금면 성실하고 힘차게 달려나가고는 있지만 마지막으로 마음껏 웃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 처지일 수도 있고 모든 게 엉망진창인 상태라서 매일 울거나 술에 취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또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무슨 까닭에 서인지 여전히 허탈한 기분을 떨치지 못해 어디로든 멀찌감치 도망치고 싶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낸 다음 그것을 손에 넣는 일이 불가능하다거나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생각 따위를 깡그리 접어라. 그 대신 당신이 진실로 원하는 삶을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내겠다는 신념과 그것을 과감하게 손에 쥐고야 말겠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반가운 소식은 그러기 위해 당신은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바꾸면 된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삶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인생을 변화시키겠다고 분명하게 결심이 한다. 변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라. 바로 그것이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까지 모두 꼭 이루어지리라는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걱정이나 변화 과정에서의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원하는 삶을 일구겠다는 다짐에 자기 삶이 온통 걸려있는 것처럼 집요하게 매달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삶은 실제로 그런 마음 자세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에 처한 절망적인 상태에서 결정적 돌파구를 찾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가슴에 몽울이 만져지거나 자동차를 끌고 다닐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잠을 자기 일보 직전인 절박한 상황에 닥쳤을 때 불현듯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변화가 시작되더라는 이야기 말이다. 그렇다고 완전히 실패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기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세상 밖으로 기어나오려고 시도할 필요는 없다. 인생을 바꿀 열쇠는 다시 일어서겠다는 결단에 있기 때문이다. 나도 그랬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랬을 것이다. 성공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어떻게든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겠다는 결심과 함께 시작된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대다수 사람들이 고군 분투하며 사는데도 성공자의 대열에 함께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멀치감치 벗어나게 되는 이유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식의 맹목적인 성실함에 있다고 말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혜은유를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고 그간의 성실함에 배신당한 기분이 되는가 현재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가 그렇다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확실하게 바꾸면 된다. 지금까지 살아본 적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일을 해야 한다. 여기에 목표가 분명한 열정을 쏟아부어라. 분명한 목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 다음엔 당당한 행동습관이 따르게 된다. 바로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이다. 진심으로 부탁할 말이 있다. 당신이 지금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가는 출발점에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믿어라. 이제까지 그런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확인해보기 바란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잃을 것도 없지 않은가. 이제 오랫동안 당신의 삶을 압도해왔던 불신의 마음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겠다고 결심한다면 어느 날 잠에서 깨었을 때 당신이 예전에 그토록 바라던 삶의 주인공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어쩌다 이런 상황에 누이게 되었을까? 나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가만히 앉아 걱정만 하지 마라. 현실도 걱정한 대로 될 뿐이다. 걱정 자체가 당신이 걱정하는 상황이 되도록 조정할 테니까. 조지프 머피 세상이 전하는 거짓 정보의 희생자들 몇 해 전에 볼링장에서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시합이 절정으로 치달이면서 친구들과 나는 서로가 먼저 승리의 기분을 만끽하려고 잔뜩 흥분해 있었다. 시합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볼링공을 멋지게 던지는 일에 정신이 팔려있던 나는 힘껏 공을 던진 다음 결과를 보지도 않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그만 미끄러운 내 임바닥에 철퍼덕 넘어지고 말았다. 그날 밤부터 허리 아래로 느껴지는 격심한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의사는 내게 넘어질 때 신경이 세게 짓눌러서 통증이 생긴 것이니 잠을 푹 자려면 단단한 매트리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튿날 당장 백화점 매트리스 매장으로 간나는 아주 희한한 경험을 했다. 저도 잠을 잘 때마다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매장 판매 사원이 그렇게 말하며 동지를 만났다는 듯이 일방적으로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했다. 나는 그의 느닷없는 행동에 짜증이 났다. 매트리스 매장에 가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가면 매우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된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허벅지 사이에 베개를 끼고 옆으로 누워봐야 하고 판매 사원이 옆에 누워 매트리스의 장점을 줄줄이 늘어놓으며 하이파이브를 청하는 사원까지 겪어야 한다. 나는 혹시 그가 나를 덮치기라도 할까봐 무서워서 재빨리 일어났다. 나는 그 남자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슬그머니 매장을 빠져나왔다. 우리 형제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누군가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될 때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최선이라는 교육을 받았다. 재빨리 화제를 돌리거나 아예 그 자리를 떠나는 식으로 상대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라는 말이다. 우리 부모님의 교육에 대해 말하다 보니 오래전에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난다. 어머니는 우리 형제들에게 늘 주변 상황이나 주위 사람들의 말 또는 행동에 함부로 휘둘리지 않는 게 진짜 지혜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벼락같은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갓난아기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몸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했다. 그러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동안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세상이 어떤 곳인지 말해주는 메시지들을 수없이 듣게 되었다. 그때 사람들은 평생을 써도 다 못쓸 만큼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입했는데 지금이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들 대부분이 사실은 삶의 진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들이었다. 문제는 사회 전체가 이런 정보들을 강력히 뒷받침하면서 기정사실로 만든다는 점이다. 그 정보들은 우리가 살면서 대면하는 세상의 진실과는 별 상관이 없는데도 끝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곁을 맴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성공 성공과 행복으로 가득한 삶을 원하는 당신은 그 모든 거짓 정보들을 모조리 물리쳐야 한다. 나는 그러한 정보들의 실체와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방법에 대해 이 책에서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다. 의식의 근육을 강화하라. 인간의 의식은 크게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나뉜다. 현재의식은 자기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이성적인 부분이고 잠재의식은 의식하지 못하는 본능적인 부분이다. 우리는 대개 현재의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데 이유는 현재의식 안에서 모든 정보가 처리되기 때문이다. 현재의식은 사춘기가 될 때까지는 완전히 발달하지 않지만 성인이 되면서 폭발적인 활동성을 갖고 우리 삶을 뒷받침한다. 또한 현재의식은 우리가 잠을 살 때는 일시적으로 멈썼다가 눈을 뜨는 순간 즉시 활동을 재개한다는 특성이 있다. 반면에 잠재의식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완전히 발달되어 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감정과 본능에 관여하는데 슈퍼마켓 한복판에서 누군가 느닷없이 기청을 찢는 듯한 소리로 짜증을 내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분출되곤 한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외부에서 얻은 정보들을 모조리 저장해두는 것으로 문제는 잠재의식에는 여과장치가 없어서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인다는데 있다. 잠재의식은 무의식의 세계 안에 차곡차곡 쌓아둘 만큼 진실과 거짓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잠재의식은 어릴 때 접한 거의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채 여전히 철부지 상태에 머물러 있을 만큼 순수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어렸을 때 뇌에서 의식을 관장하는 부분인 전두엽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모든 정보가 잠재의식 속에 하나의 진실처럼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현상은 급기야 어른이 된 뒤에 상담실에 누워 심리치료를 받거나 약물중독 재활치료를 받는 순간까지도 처음 그 모습 그대로 체내에 머물러 있게 된다. 따라서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나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라고 차문한다면 정확한 답은 잠재의식에 버티고 있는 그릇에 신념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고 행하는 많은 일에서 계속 헛발질을 하며 고생하거나 보이지 않는 무엇에 짓눌린 채 원하는 삶과 전혀 딴판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릇된 신념은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 그릇된 결과를 낳게 하는 원흉이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에 맹목적인 열정이 숨어 있음을 잊지 마라. 당신이 어릴 적에 몹시 궁핍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치자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항상 떠돌아다녔고 이따금 집에 돌아와서도 뜻대로 풀리지 않는 삶에 좌절하며 사사건건 짜증을 내는 사람이었다고 가정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모든 상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뿌리를 내리게 했을 것이다. 돈을 버는 데는 고통스러운 노력이 따른다. 돈은 아무리 노력해도 손에 넣기 힘들다. 내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이유는 돈 때문이다. 돈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악마의 손을 가졌다. 내가 돈을 버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 힘들게 살다가 궁핍하게 죽어갈 것이다. 내게 주어진 이런 삶은 하늘이 정한 것으로 달리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채로 살면 설령 돈을 벌게 되더라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버림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게 된다. 이렇게 돈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의식적으로 돈을 벌려고 노력해도 계속 빈털털이를 면치 못하거나 큰 돈을 벌었다가도 얼마 못가 몽땅 탕진해버리는 상황을 반복하게 된다. 나는 이런 경우를 흔히 본다. 가정을 팽개치고 비열하게 바람을 피우며 온갖 말썽을 일으키던 아빠와 꼭 닮은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들이 의외로 많다. 다른 사람들에겐 그녀의 불행이 허헌이 보이는데도 오직 그녀만이 보지 못하는 현실이라니 안타깝게도 그녀의 선택은 잠재의식에 이끌린 행동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은 생각이 현재의식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루고자 하는 일과 실제로 이룬 일 사이에 혼란스러운 갈등 상황이 빚어진다. 이는 마치 한 발은 가속페달에 다른 한 발은 브레이크 페달에 올려놓고 고속도로 위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 삶의 시시때때로 작동하여 브레이크를 밟아대는 부정적인 잠재의식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이 현재 놓여있는 상황부터 자각해야 한다. 잠시 시간을 내어 자기 삶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과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이유를 생각해보자. 스스로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을 벌고 있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으로 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가 앞으로도 계속 큰 돈을 벌기는 힘들다고 여겨지는가 당신이 만약 그렇다면 돈을 생각할 때마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다섯 가지만 적어보라 나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한가 아니면 두려움과 혐오로 가득한가 당신의 부모님은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 분들이었나 어린 시절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돈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나 돈에 대한 그들의 시각과 당신의 생각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은가 이 책의 뒷부분에서는 당신의 잠재의식을 훨씬 더 깊숙이 파고들어 당신이 진정으로 살고 싶어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가로막는 문제들을 쫓아낼 도구들을 하나하나 제시할 것이다 지금은 맹목적으로 성실하게만 살기보다 잠시 옆으로 비켜서서 당신의 삶을 삐걱거리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목하면서 의식의 근육을 강화해야 할 때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을 강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금까지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삶이란 의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제일 먼저 잠재의식에서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마음에서 쫓아내는 일이 필요하다 하나하나 끄집어내 왜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지 하나의 생각이 어떤 연휴로 그토록 길게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지 돌아보자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고 한꺼번에 해서 될 일도 아니다 습관이 중요하다 자기 마음속에 기생하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쫓아내는 일을 습관으로 만들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즉시 마음속에 교통경찰이 출동해 악신하는 유인들을 밖으로 쫓아낼 그러고 나면 이제부터는 그 안에 자기 삶에 반드시 받아들이고 싶은 신선하고 강한 신념들을 초대할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의식적으로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잡도록 만들자 마치 체면에 걸린 사람이 체면 술사의 말에 자동으로 반응하듯이 긍정적인 신념들이 자동적으로 표출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의식의 근육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 내가 원하는 나를 얻는 법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쉽게 이룰 수 있지만 남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나보다 남들이 더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샤를드 몽티스키 내가 만든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육아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비둘기 자세를 취해보라고 했다 한쪽 다리는 뒤로 뻗고 다른쪽 다리는 몸 앞으로 구부린 다음 몸을 앞으로 굽혔다가 뒤로 젖히는 동작이다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은 이 동작을 무리없이 해내겠지만 평소 몸이 몹시 둔한데다 골반을 그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하는 나한테는 여간 힘든 자세가 아니었다 자세를 체할 때마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잘못의 근육이 뒤틀려 꼼짝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겁이 났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다같이 참여하는 수업시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강사의 지시에 따라야 했다 나는 골반에 엄습하는 극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긴장을 풀고 강사가 지시하는 자세를 취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몸이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나는 어설프게나마 비둘기 자세를 취한 다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강사가 빨리 다른 자세로 바꾸라고 지시해주기만을 빌었다 그러나 강사는 인간과 우주와의 연결 호흡의 중요성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는 법에 관해 설명하느라 자세를 바꾸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속으로 외쳤다 오 제발 강사님 몸이 찢어질 것 같아요 빨리 나에게 와서 몸을 펴줘요 안 그러면 이대로 으스러질 것만 같아요 그런데 거의 눈물이 나올 지경이 되었을 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어느새 내가 그 자세 안에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입에서는 투덜거리던 소리가 멈췄고 온몸이 다소긋해졌다 나는 깜짝 놀랐다 둔하게 짝이 없는 몸이 아주 안정적으로 요가 자세를 소화해내고 있었던 것이다 고통이 사라지고 공포감도 자취를 감추었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차올랐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내 몸이 다시 꼼짝 못하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느낌이었다 숨이 멎을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다 오 제발 강사님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무릎이 불에 된 듯이 화끈거려요 그런데 그때였다 뭔가 알 수 없는 충만감이 밀려들면서 마음이 마음이 더없이 편안해지고 예전엔 맛보지 못한 환희가 밀려왔다 나는 비둘기 자세에 깊이 녹아들어 더없이 편안한 행복감을 느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머릿속으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비명을 질러대는 상황과 그 다음 순간 가슴 한편의 우주 에너지와 호흡을 나누며 충족감을 느끼는 상황이 번갈아 찾아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방식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골반이 빠져나갈지도 모르는 가능성 미래에 대해 걱정하거나 내가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과거를 생각하는 대신 이 순간 나를 가득 채우는 충족감에만 흠뻑 빠져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직 오지도 하는 미래를 걱정하거나 이미 흘러가버린 과거에 매달려 안달복달하지 말고 오직 이 순간을 즐겨라 그렇게 되면 그동안 내가 만든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을 자처에 연기하면서 얼마나 심하게 나 자신을 괴롭혀왔는지 그래서 소중한 시간들을 얼마나 낭비해왔는지를 돌아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정해진 경로에 따라 정확하게 운행하면서도 우주공간을 재빠르게 돌진하고 있는 거대한 행성에 살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심장은 정확한 리듬으로 작동하고 있다 더구나 사랑과 웃음 언어 열정 꽃 음악 상과들이 있는 무한대 크기의 세상에 살고 있다 우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우리가 우주의 힘이 일으키는 각종 기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가끔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만든다 내 지인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자가 모는 대형 트럭에 떠밀려 50미터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힘으로 언덕 위로 기어올라왔다 얼마 후 달려온 구급차에 실려가는 동안 그는 완전히 혼이 나간 상태였으나 몸은 다친 곳이 하나도 없을 만큼 멀쩡했다 그는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그 일이 삶을 바꿔놓은 가장 결정적인 경험이라고 말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일을 겪는 건 아니지만 그게 어떤 모양이건 누구에게나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은 찾아온다 성공이나 행복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물임을 잊지 말자 눈을 번쩍 뜨고 기회를 발견할 준비를 하라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하는 일이나 장래 문제와 관련해 염려하는 것들의 답은 사실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돈은 이미 세상에 존재한다 당신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 당신이 경험하고 싶어하는 일을 지금 누군가는 해내고 있다 당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인생도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하지만 전부 여기 있다고 하는 그것들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에디슨이 정구를 발명하기 전까지 정기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세상 속에 존재했지만 당시엔 누구도 그런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다 사람들은 세상에 정구가 등장하자 돌연 정기에 관심을 갖고 이를 실생활에 활용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게 되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대상과 기회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로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힌두교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숲속으로 들어가 질끈 눈을 감고 신에게 소원을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녀 옆에 신이 나타나 어깨를 툭툭 쳤다 그런데도 그녀는 완강히 눈을 감은 채 자신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위해 신에게 기도하는 중이니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신이 또 한 번 어깨를 툭툭 건드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방해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머릿속에 풀이 내리고 있는 일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당신 앞에 펼쳐져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러니 무엇을 절실하게 원한다면 눈을 번쩍 뜨고 사방을 둘러보면서 그것을 발견할 준비를 해야 한다 여기 내가 즐겨하는 방법이 있다 일단 하던 일을 멈추고 지금 기분이 어떤지 확인해 본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모조리 삼켜버리겠다는 듯이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심장박동을 느낀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감싸고 있는 공기를 느낀다 당신도 당신도 지금 당장 모든 짐을 내려놓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호흡해보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숨을 쉬어야 한다 주변에 모든 것을 들이마시겠다는 듯이 숨을 들이켜고 몸속에 모든 것을 뱉어야겠다는 듯이 숨을 몰아시어라 그렇게 하다보면 엄청나게 많은 신용카드 빚에 시달리거나 가족과 몇 년째 말을 하지 않고 지낸다 하더라도 차츰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이라는 짐은 누구에게나 무거운 법이다 남보다 유난히 더 무거운 짐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럴수록 더욱 현실에서 잠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살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멀찌감치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현실이 진흙탕이라고 생각될수록 무조건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잠시 멈춰서서 자기 자신을 조용히 응시하라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신이 당신을 찾아와 어깨를 툭툭 건드렸을 때 즉시 눈을 뜨고 손을 내밀 수 있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오늘 소개할 책은 누구에게나 대인불안이 있다 나는 왜 친구와 있어도 불편할까 입니다 지은이는 에노모토 히로아키 옴기니는 조경자 발행은 상상출판사 입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기회가 많아졌으며 동호회 스터디그룹 등 만남의 방법이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만남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까운 사이에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한 설문조사에서는 평소 일상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울감을 느낀다는 답변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며 혼자 하는 취미생활을 찾아 즐기거나 혼밥 혼영 등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처음 만난 사람뿐 아니라 일정관계 이상으로 친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느낀다는 사실인데요 저자는 이를 대인불안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한 나머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계속 신경 썼을 때 불안함이 높아지는데 이것이 바로 대인불안이라는 뜻인데요 대인불안이라는 용어 때문에 심각한 마음의 병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대인불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평소 인간관계에 고민하고 있던 이들에게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할 땐 즐겁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피곤해진다 학창시절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나 반이 바뀐 직후에 가볍게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없어서 붕뜬 기분이 들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사소한 일까지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하나 둘 생기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즐거워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를 때도 있다 학교하다가도 멈춰서서 또 한참을 떠들고 나서야 헤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친구들과 헤어져 혼자가 되면 왠지 안심되면서 갑자기 피로가 몰려오는 경우가 있다 혹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내 말 때문에 친구가 상처받지는 않았을지 기억을 되살려보기도 한다 그제야 자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썼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필자는 학창시절에 항상 이런 감정을 느꼈다 특히 사귄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과 등하교를 하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할지 필사적으로 생각하며 어떻게든 침묵을 깨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말실수를 하거나 대화 사이에 어색한 정적이 생기면 내가 사교적이지 못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자책하기도 했다 그때부터 사람과 사귀는 일은 신경 쓸 일도 많고 눈치도 많이 봐야 하므로 지치고 어려운 일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게 됐다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친한 친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친하든 친하지 않든 누구에게나 쉽게 말을 걸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무척이나 부러웠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지금도 사람을 만날 때면 신경이 쓰인다 어른이 되면 사람들과 진심을 터놓고 친해지기가 더 어려워짐으로 가끔 학창시절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나도 똑같이 고민한 적이 있어 라고 생각 중인 사람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타인을 상대하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문제는 직장 상사나 거래처 사람뿐 아니라 주변 친구 등 누구를 만나든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기란 쉽지 않으며 애써 밝힌다고 해도 그건 지나친 걱정이니 마음 편하게 행동해라는 조언을 들을 뿐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더욱 막막해진다 다른 사람의 반응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 편하다라는 것을 이론상으로 알고 있어도 남의 반응을 무의식적으로 먼저 살피기 때문이다 주변을 예민하게 살피다 보면 자기 생각을 확실히 이야기하기가 힘들고 조금이라도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나면 더욱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며 후회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나만 좀 참았으면 됐는데 내가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어 라는 생각에 내 의견을 내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즉 무신경한 사람을 보면 위화감을 느끼기도 한다 주변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말을 툭툭 던지는 사람은 다른 친구들이 민감하게 느낄 만한 이야기도 아무렇지 않게 입에 담는다 그 말을 들으면 지금 한 말은 좀 그렇지 않아 상대가 상처받을지도 몰라 혹은 어떻게 그렇게 무신경한 말을 하는 거야 배려 좀 해 라며 마음속으로 짜증을 내게 된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유형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태연하게 하고 신뢰가 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느냐며 반발심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대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 화가 난다 정작 듣는 당사자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넘기는 일인데도 말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배려하느라 피곤함을 느끼는 유형은 신경을 먼 곳으로 돌리면 편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한다 누구에게나 서슴없이 대하는 태도가 부럽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신경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답을 찾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남의 말과 태도에 과민하게 반응하곤 한다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즐거운 시간에도 왜 피로가 쌓이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과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인들의 반응에 매우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히 안지 얼마 안 된 사람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그들이 쓰는 단어와 말투 표정과 몸짓 무심코 보이는 태도 등에 예민해져서 자연스레 상대의 안색을 살피고 있었다 어떤 말을 꺼냈을 때 상대가 금방 대답하지 않거나 웃지 않으면 방금 그 말을 하지 말 걸 그랬나 안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을 지도 몰라 라는 식으로 상대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었다 또 상대의 말수가 적어지거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면 내가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준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다 상대의 사소한 말과 태도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자주 하다 보니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반감을 사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가볍게 말을 걸 수도 없게 되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반감을 사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들의 눈치를 본 것은 아니었다 내 내 이야기가 재미없는 것은 아닐까 상대가 이 상황을 지루해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다 항상 사람들의 중심이 있고 말도 재미있게 하는 친구와 달리 나와 같이 있을 땐 즐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단둘이 남게 되는 상황이 되면 재미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부담감의 분위기를 띄우려고 웃긴 이야기를 했다 그중에는 의도와는 다르게 웃기지 않은 이야기도 있었다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순간 후회가 밀려왔다 필자는 딱히 따돌림을 당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울려 노는 친구무리도 있었다 그러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즐거운 감정과는 별개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부담감에 정신은 녹초가 되곤 했다 심리학 수업을 하며 이런 필자의 경험을 들려주면 학생들 역시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즐겁지만 헤어지고 나면 갑자기 피로가 몰려오는 일이 잦았다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됐다 자신은 외향적이고 사교성도 좋아서 친구와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대인관계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경험담을 들려준다 그중에서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 친구들에게 무리하게 맞추다가 이런 걸 친구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는 속내를 털어놓는 학생도 있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듣고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탓인지 많은 이의 마음속에는 상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부담감과 상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깊게 뿌리박혀 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신경쓰는데 사로잡혀서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대화가 끊기는 순간이 싫어서 억지로 떠들어댄다 유별나게 소극적이거나 말주변이 없는 사람만 대인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니다 누구와도 신나게 수다를 떨며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 중에도 사실은 내부의 에너지를 끌어올려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모임에서든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여 놀다가도 돌아가는 길에 혼자가 되면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후회에 빠진다 고백하자면 필자 역시 그런 사람이었다 주변에서는 그를 저렇게 떠들어대니 가볍다는 소리를 듣지 라고 얕잡아 보거나 항상 즐겁게 무사태평한 것 같아서 좋겠다 라고 부러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사자는 결코 가벼운 사람도 아니고 무사태평하지도 않다 사람들과 어울리겠다는 일념으로 대화를 이끌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과 동화되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러다 보면 무심코 마음이 들뜨고 결과적으로 숨겨두고 싶었던 이야기까지 터들게 된다 저는 이웃사람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익살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저의 마지막 구애였습니다 자신은 인간을 극도로 무서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을 절대 단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익살이라는 가는실로 간신히 인간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제 말과 행동에 전혀 자신을 갖지 못한 채 자기만의 고뇌는 가슴 속에 작은 상자에 숨겨두었습니다 그 우울과 긴장감을 그저 숨겨둔 채 한결같이 천지난만한 낙천가인처 가장하면서 저는 익살스럽고 약간은 별난 아이로 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타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에는 그러한 인물이 극단적인 형태로 묘사되어 있다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내면을 충실하게 그려낸 정신적인 자서전이기도 하다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여 주변과 동화될 수 있었던 주인공은 이윽고 교실의 스타가 되어간다 학교 바로 옆에 살면서도 아침종이 울리는 것을 듣고 나서야 뛰어서 등교할 정도로 어지간히 게으른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익살로 나날이 반해서 인기를 얻어갔습니다 연기력은 실로 쑥쑥 늘어서 늘 반 친구들을 웃겼습니다 선생님도 이 반은 오바 소설서 화자만 없다면 참 좋은 반인데 라고 말로는 탄식하면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으셨습니다 인간 실격의 주인공은 익살을 부리며 주위에 동화될 뿐 아니라 상대의 기분을 살피다가 무심결의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심리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있다 어차피 들킬 게 뻔한데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무서워서 반드시 거기에 꼬리를 다는 것이 저의 가벼운 버릇의 하나로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며 깔보는 성격과 닮아있지만 저는 무슨 이득이라도 보려고 그런 꼬리를 단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흥이 깨지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 질색할 것 같이 싫어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의 필사적인 서비스 그것이 설령 일그러지고 미약하며 우스꽝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서비스 정신에서 저도 모르게 한마디 덧붙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괴로워질 것을 알면서도 눈앞의 상대와 서먹서먹해지는 것이 무서워서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여 쓸데없는 말을 짓거려버린다 그런 버릇을 자각하면서도 자신의 행동 패턴을 바꾸지 못한다 이 작품을 쓴 다자의 오사문은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곤란을 겪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것은 사춘기부터 자아의식이 높아지며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자신을 하찮게 어기게 되며 자신이 세간의 시선에 어떻게 비치는가에 신경을 쓰게 되는 청년 심리학적 견해와 잘 들어맞는다 청년 기적 심성을 이어간 다자의 오사문의 그 자아식의 강도는 아내인 치시마 미치코의 회상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다자의 오사문을 가까이에서 봐온 아내는 회상 다자의 오사문이라는 에세이를 통해 남편이 항상 스스로를 응시해왔다고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풍경에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눈을 대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람은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인불안이라니 심각한 문제일까 현대인들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경우라도 마음속으로는 늘 대인관계의 불안을 느낀다 첫째로 대화에 관해 불안해한다 잘 모르는 사람이나 그다지 친하지 않은 사람과 만날 때면 어색하지 않게 잘 말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엉뚱한 말을 꺼낸 건 아닐까 라는 등의 생각으로 만나기 전부터 긴장된다 상대방에게 호의적으로 보이고 싶어 불안해하는 심리도 있다 누구나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한다 대인관계에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줄까 미움받지 않을까 귀찮아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 때문에 상대의 말이나 태도에 매우 예민해진다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봐 불안해하는 심리도 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공감해줄까 날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 얘기를 듣고 나를 피한다면 상처를 받을 거야 라는 염려에 좀처럼 솔직히 말하기 어렵다 이런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불안을 대인 불안이라고 정의한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에 따르면 대인 불안이란 남 앞에 나섰을 때 느끼는 불쾌감이며 다음과 같은 심리경향을 나타낸다고 한다 대인 불안의 대표적인 증상 처음 참석하는 자리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남이 보고 있으면 일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 수줍음을 잘 타고 낯을 많이 가린다 남 앞에서 말할 때는 불안해진다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으면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쉽게 지치는 편이다 대부분의 항목이 들어맞는다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실제로 앞에서 예로 든 세 가지 유형의 불안에 대해 언급하면 많은 이가 마치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며 공감한다 또 대부분이 데이비드 버스의 다섯 항목이 모두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말한다 심리학자 베리 슐랭커와 마크 리어리는 대인 불안을 현실 또는 상상 속의 대인적 장면에서 타인에게 평가받는 상황 혹은 평가받는 것을 예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안이라고 정의한다 베리 슐랭커와 마크 크리어의 정의는 나아가 대인 불안이 생기는 심리구조까지 분석한다 즉 남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신경 쓰다 보면 불안한 감정이 높아지는데 그것이 대인 불안이라는 뜻이다 대인 불안이 강하면 대면 상황을 두려워해서 가능한 한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한다 언제나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쉽게 상처받을 확률이 높다 대인 관계를 피하려고 하기에 솔직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만일의 경우에 도움이 되는 유대가 생기기 어렵다 대인 불안의 증상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대인 불안이 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상담하러 오거나 평소에 느꼈던 감정을 고백하러 필자를 찾는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육아 중인 엄마들과 대화를 해봐도 기업 연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은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는 타입이라고 생각했지만 대인 불안의 증상에 알게 되자 확실히 자신에게도 그런 면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까지 정신적인 피로감을 느껴왔지만 그 원인을 몰라서 해소할 수 없었다는 사람도 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대인 불안을 느낀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 매우 많다 이런 말을 하면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탓에 하고 싶은 말도 쉽게 꺼내지 못하고 싫은 것도 싫다고 거절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지 모른다는 불안 이른바 버림받고 싶지 않다는 불안이 대인 불안의 대표적인 원인인 것이다 대인 불안의 대표 증상 누군가가 말을 걸면 어쩌지 않은 걱정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는 늘 긴장한다 학생 때 진학하거나 반이 바뀔 때마다 잘 지낼 수 있을까 불안이 심했으며 취직 후에도 새로운 대인 관계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불안하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친구에게 무언가를 권유하는 게 어렵다 그룹이 생기면 그 속에서만 어울리게 된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여서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못한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의를 느낄지 미움받지는 않을지 문득 걱정된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했으면 하는 마음이 강해서 취향을 억지로 맞추거나 재미없게 느끼지 않도록 떠든다 상대방의 반응이 별로면 내 이야기는 재미없다는 생각에 주눅이 든다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말하면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가 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 스트레스가 쌓일 때가 있다 불안할 때는 땀을 흘리거나 초조이하며 나의 좋지 않은 면을 많이 드러낸다 친구와 웃고 떠들 때도 마음이 불편한 이유 어떤 자리에 있든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있어도 피곤함을 느낀다 처음 만나는 상대와 만나는 자리가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친구와 말해도 지쳐버리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 다음과 같이 털어놓으며 상담하러 오는 학생도 있다 친구와 있으면 보통은 즐겁잖아요 그런데 저는 즐겁다기보다 피곤해요 제가 한 말이나 태도로 친구가 불쾌하지 않을까 일일이 생각하는 탓에 지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한동안은 움직이지 못하고 쉬어야 해요 왜 나는 친구와 말하는데도 이렇게나 기력을 소모할까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는데 왜 친한 친구가 생기지 않을까 역시 난 어딘가 이상한 게 아닐까 최근에 이런 생각이 심해지는 데다가 친구와 어울리는 것도 더 어색해져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남의 눈치를 보는 자신이 싫어진 나머지 자신감이 점점 더 사라져서 어떻게든 자신을 바꾸고 싶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봤듯 상대방의 반응에 이리일비하거나 상대방의 속마음이 알고 싶어 마음이 불편한 상황은 많든 적든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며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니다 외향적이고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즐기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의 반응은 신경 쓰이기 마련이다 친구가 상처입지 않도록 적절한 말을 고른다 친구와 대화하다가 기분이 상한 것 같다고 느껴지면 만회할 만한 좋은 말을 덧붙인다 친구가 재미없어 보이면 화제를 바꾼다 침묵이 지속되면 거북해져서 다른 주제의 말을 꺼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다 이 모든 노력은 남과 어울리는데 필요한 배려이며 결코 문제되는 감정이 아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해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는 상황은 본인을 위해 피하는 게 좋다 상황에 꼭 맞는 말을 고르다가 결국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거나 신경을 소모한 탓에 대인관계 자체가 두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대인불안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정확히 알고 대인불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의 시선에 비치는 나보다 상대 자체에 관심을 둔다 대인불안이 강한 사람은 상대에게 매우 신경을 쓴다 배려란 대인관계를 잘 맺고 싶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상대의 반응을 살핀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신만 생각하기도 한다 이 장의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는 상대 자체가 아니라 상대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걱정하고 있을 확률이 크다 결국에는 상대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태를 부른다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면서도 아무래도 계속 신경이 쓰인다 결국 대인불안이란 자아식의 문제이다 필자는 매우 덜렁대서 종종 구두를 짝짝이로 신고 출근하기도 한다 왼발과 오른발에 신은 구두가 서로 다른 종류일 때도 있고 왼쪽 구두는 갈색이고 오른쪽 구두는 검은색일 때도 있다 집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중에 알아차리면 그나마 나을 텐데 전차를 타거나 회사에 도착해서야 그 사실을 알게 돼 크게 동요하기도 한다 맞은편의 사람이 제발 내 발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빌거나 회사 책상 앞에서 발을 가르기 위해 안절부절 못한다 그러나 구두를 잘못 신고 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직전까지는 평온한 마음으로 독서를 하거나 당당하게 걸어다닌다 스스로 의식하게 된 순간부터 마음의 동요가 있는 것이다 구두를 짝짝이로 신고 왔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마음이 동요하거나 아닌가는 자아식의 영역이다 대인불안처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심리현상은 전부 자아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해도 좋다 자기 자신에게 의식을 집중하는 것을 자기주시라고 한다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은 부적절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기에 필요하지만 자기주시가 과하면 불안이 너무 강해져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색해지기 쉽다 심리학 실험에서도 자기주시가 대인불안을 높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한 자기주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 강해지고 타인에게 주목하면 약해진다는 것도 밝혀졌다 대인불안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상대의 모습에 눈을 맞추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그렇게 하면 나와 취미가 같네 나와 꽤 닮은 점이 있네 같은 일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각자의 고민이 있구나 등으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 결국 상대를 더욱 잘 알게 되는 방법이다 또한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네 얼굴에 생기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작은 칭찬에도 정말 기뻐하네 등으로 취향이나 기분을 관찰하고 살피면 마음의 교류가 쉬워진다 마음이 잘 읽히지 않는 상대가 눈앞에 있으면 불안해지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한 번 이해가 깊어지면 상대가 점점 편해지고 그 사이 대인불안은 어느새 완화된다 상대 역시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매우 걱정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한다 그럴 때는 그 불안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마음을 쓸 수도 있다 이처럼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대신 상대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마음을 알아주는 것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상대 자체를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대인불안을 완화시키는 가장 쉬운 열쇠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가 내 편이 아닌데 누가 내 편이 되어줄까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에게입니다 지은이는 네모토 히로유키 옴기니는 이정은 발행은 홍익출판사입니다 20년 이상 심리상담사로 활동의 원처자는 자책감이 큰 사람일수록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또한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탓이라고 말하는 엄마 동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사람 연인에게 아픈 상처를 주었다며 자신의 행복을 거부하는 사람 등 그들은 자신을 책망하는 감정에 빠져 사랑받을 자격, 인정받을 자격이 충분한데도 스스로를 남보다 못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책감 이면에 숨어있는 상대를 향한 사랑에 집중해 자신의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책감에 빠진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 리스트를 작성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써보고 웃을 수 있는 일 리스트를 만드는 등 자책감을 몰아내는 행동법과 생각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대로 행복해도 된다라는 저자의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까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공감하는지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일이든 연애든 무리에서 지나치게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주변에 친한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미안함을 느낀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것 같아 두려움을 느낀다 막연히 나는 행복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남을 도와주지 못한 일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나 자신을 먼저 탓하는 버릇이 있다 타인의 기대에 과도하게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의 감사나 애정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느낌이 든다 위에 열거한 감정들은 마음속에 자책감이라는 독버섯이 투사리고 있을 때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책감은 스스로를 구짓고 책망하는 감정으로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우뚝 버티고 서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걸 용납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느끼는 가벼운 자책감이라면 자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은 자책감의 경우에는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독버섯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나는 지난 20년 가까이 심리상담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담자들이 안고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바로 자책감으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책망하는 감정을 껴안은 채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을 갉아먹는 자책감을 벗어던져라 자책감에 길들여져 있으면 스스로에게 끝없이 벌을 가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절대로 행복하게 될 수 없는 길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분명히 자신의 의지를 담아 선택한 일인데도 한참 일을 진행하다 보면 왠지 자신이 상처를 받고 있는 듯하고 결국엔 전혀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어디에 있든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항상 꼬이기만 한다 연인과 항상 싸움만 해서 피곤하다 아이에게 걸핏하면 화를 내서 결코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가도 가까워질 만하면 도망치고 만다 왜 그럴까 분명한 사실은 자책감이라는 감정의 틀에서 조금씩 벗어나 자기 자신을 용서하다 보면 이전에는 발목을 잡고 흔들던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책감은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고착화된 감정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감정입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열쇠는 우리의 마음에서 어떻게 자책감을 추방할 것인지 그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과 만나기에 이 책을 썼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의 마음을 향하게 하라 나는 이 책에서 자책감의 이면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심리학적 측면에서 규명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아이에 대해 자책감을 느낀다면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고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줄 것 같아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나 타인의 기대에 과도하게 맞추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자책감이 별것 아닌 일로부터 생겨난 감정이므로 무조건 깡그리 무시하거나 없애버리고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벼운 자책감은 오히려 자신을 다독이며 좀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의식을 자책감의 이면에 숨어있는 사랑에 향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훨씬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책감의 늪에 빠져서 암울하게 지내왔던 당신이 이 감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본래 당신답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행복과 계속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이유 나는 왜 나를 용서할 수 없을까 심리학의 근본 중에 만약 당신이 지금 행복을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마음속으로 자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행복해지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책감은 어떤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죄가 될 만한 것이라고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자책감은 내가 나쁘다 내 탓이다라고 느끼는 확실한 감정부터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 숨어서 스스로를 벌하도록 끊임없이 꿈틀대는 것들까지 여러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사실 잠재의식 깊숙이 잠자고 있는 자책감은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 상담사들은 내담자들이 말하는 자책감의 모순을 눈여겨봅니다 자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행복해질 수 없는 연애만 자꾸 반복하는 것일까 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는 것일까 왜 항상 보상도 받지 못하는 일만 반복하는 것일까 왜 나 자신의 가치를 믿지 못한 채 행복해질 수 없는 인간관계만을 거듭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를 너무도 좋아하면서도 그 사랑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내담자들의 말을 들으며 이렇게 공고하곤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감정 안에 자책감이 숨어 있지는 않는지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에 내 탓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앞에 예시된 질문들 중에 하나라도 당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나도 자책감 때문에 항상 나에게 힘든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찬찬히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치유의 방법을 안내하고자 만들어졌으니 말입니다 행복을 느낄 수 없는 마음 뒤편에는 자책감이 숨어 있어 스스로를 용서하기 힘든 상황으로 만드는 건지 모른다 그러니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다면 내게 자책감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자 잠재의식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자책감 잠재의식 속에는 슬픔, 피곤, 죄책감, 분노, 외로움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숨어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현재의 감정으로 이어지게 되면 나는 진짜 슬프고 피곤하고 우울하고 외로운 사람이 되어버린다 자책감이 있기에 행복감도 느낄 수 있다 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감정 규칙이나 규제가 게임을 재미있게 만드는 유권이라는 점에서부터 의식을 넓혀서 나는 지금 인생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 프로게이머라고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인생 자체가 너무 단순하고 무료해진다면 도리어 성취감을 느낄 만한 일들이 사라져 인생 자체가 재미없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인생이라는 긴 게임에서 규칙이나 제한으로 존재하는 요소가 바로 자책감인 셈입니다 결국 자책감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괴롭히고 계속 고민에 빠지게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이라는 게임을 보다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하나의 주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책감을 질병에 빗대어 말하자면 일종의 지병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병이란 오래도록 낫지 않아 고치기 힘든 병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만성질환들은 한 번 발병하면 고치기 힘들지만 증상에 대해 잘 숙지하고 의사의 처방에 충실히 따르기만 하면 평생을 함께하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책감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자책감의 존재를 받아들면서 그곳에서부터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법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자책감을 보다 재미있게 살기 위한 하나의 규칙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멋지게 어울려 지내는 법을 배우는 편이 좋다 나는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책감은 더 큰 자책감을 부른다 자책감이라는 감정은 무거운 짐에 비유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회사에서 어느 팀에 소속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팀장은 스케줄이나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진도 지휘하고 팀원들은 각자에게 할당된 일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당신에게도 배당된 업무가 있지만 팀의 막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선배가 뭔가 잘 안 풀리는 듯 보이면 냉큼 달려가 먼저 그 일을 해주겠다고 하고 또 다른 선배가 일정상 해내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자진해서 도와주겠다고 나섭니다 물론 그로 인한 결과는 뻔합니다 당신의 업무량은 일상의 모든 것을 압박할 정도가 되어가고 당신은 매일 잔업하는 것으로도 부족해 휴일에도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눈치 없는 선배가 도움을 청하면 하던 일을 팽개치고 달려들어 그가 만족할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자니 누적된 피로는 당연히 회복되지 않고 업무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가는데도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 여기면서 스스로를 더욱 몰아붙여 갑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직장생활입니까? 또 하나의 일을 들겠습니다 당신은 아내와 두 명의 아이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당신은 무척 열심히 일하는 타입으로 가족에게 안정감을 줌과 동시에 육아로 지친 아내에 대한 배려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로 인해 지쳐 있어도 아이가 아빠 공원에 놀러가요 라고 말하면 몸은 쉬고 싶어도 그래 알았다라고 대답하며 아이를 자전거에 태우고 공원에 갑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예 숙제를 봐줘요 라고 말하면 알겠다며 즉시 아이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런 당신의 행동은 주변의 매우 이상적인 아버지로 보이고 아내도 분명히 당신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도 이런 일들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로 몸이 쉬라는 신호를 보내는데도 안타깝게도 그 소리를 자꾸 무시하며 휴식을 나중으로 미뤄버립니다 이유는 이를 인생의 우선순위 맨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떠안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마음은 점점 비명을 질러댑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당신에게도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일의 삶을 더 투자해야 된다고 믿기에 생각을 바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나 몸의 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쓰러지기라도 하면 주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제때 당신의 직진 인생을 막아서지 아는 걸 후회하며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당신이 자책감으로 많은 짐을 짊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심리 상황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나누는 것은 기쁨인가 자책감인가 당신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파티를 열기로 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전날부터 맛있는 소고기 수추를 끓여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많은 친구들이 모이기에 만들어야 하는 양도 엄청났습니다 모두가 모여 수다를 떨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은 그들의 떠드는 소리에 기뻐하면서 스프를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됐다며 모두를 식탁에 불러 모은 뒤 멋진 접시에 차례대로 수추를 담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맛있다 최고야 라는 말을 연발하면서 몇 번이나 수추를 더 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너무 기뻐하며 더 드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달라고 접시를 내밉니다 그때 당신의 뱃속에서 갑자기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주위 사람들이 의아한 얼굴을 하면서 당신에게 너는 안 먹었어 라고 물어옵니다 당신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니 모두가 맛있게 먹는 얼굴만 봐도 좋아서 챙겨 먹는 걸 잊고 있었어 나는 대충 먹으면 되니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당신의 말을 들은 모두의 표정은 점차 어두워집니다 미안해 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는 세 접시나 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자리의 분위기는 왠지 점점 가라앉고 맙니다 당신이 사랑받는 것이 먼저다 당신이 모두를 위해 수추를 만들고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 것까지는 좋았지만 자신의 공복감을 참으면서까지 한 행동에 오히려 사람들은 겸연적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단지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자책감을 나눈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희생적인 마음으로 나는 괜찮으니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란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당신도 같이 행복해지자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내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책감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받는 행위가 열쇠가 됩니다 모두가 보내는 애정어린 감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게 되면 당신은 지금보다도 더욱 편하게 당신다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수추를 당신의 접시에 넘칠듯이 담아서 와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나 요리 천재인가 봐 얼른 들먹어 라며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에게 나눠주는 즐거움에 그치지 말고 그러한 행위에 당신 자신도 항상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은 나눔은 단지 가식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라며 노력하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그것에 자신을 희생하는 게 전제되어 있다면 아무리 선의로 행한 행위라도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자책감을 야기하는 행동이 된다 자책감을 쌓아두면 주변에 뿌리게 된다 자책감은 새로운 자책감을 만들고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더욱이 자책감은 아주 사소한 행위도 모두 내 탓으로 돌리는 상황에 익숙해지게 만들어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문제 해결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자기 중심과 타인 중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타인 중심으로 살면 문제가 생겨도 나는 나쁘지 않다 상대방이 더 나쁘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게 돼 문제 해결을 상대방에게 떠맡기게 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상대방이 어쩌다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당신은 계속 연락을 기다리다가 데이트에서 바람을 맞는 것과 같은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짜증이 나면서도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따라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 나쁜 쪽은 아내니 제대로 그 남자와 헤어지고 난 뒤 나에게 사죄하고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이 말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로 버티고 있는 동안에도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가 반성하고 그 남자와 헤어지고 당신에게 돌아온 듯 또 다시 배신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에 아내를 감시하고 속박하는 일에 막대한 에너지를 쓰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다릅니다 문제를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내에게 너무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 아내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다고 여긴 것은 아닐까 내가 아내에게 너무 의존적이었던 걸까 내가 아내를 너무 무시해서 화가 났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문제를 주체적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방적으로 아내를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것으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나는 이런 상담자를 만나면 아내가 바람을 피우지 않으면 안 될 사정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화를 야기한 원인은 50대 50으로 대등하게 바라보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불륜을 저지른 아내에게 문제가 있지만 남편도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 지금의 상황을 낳았는지 생각해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 사고법입니다 몇 가지 방법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1. 나는 나, 남은 남이라고 명확한 선을 걷는다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식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 부모, 연인, 직장 상사 등을 넣어서 그 말을 몇 번씩 입으로 뱉으며 선언합니다 나는 나, 아들은 아들 나는 나, 부모님은 부모님 나는 나, 사장님은 사장님 2. 나라는 주어를 분명하게 인식한다 타인 중심이 되었을 때는 주어가 타인이 됩니다 여기서 나는 또는 내가라는 주어를 의식하면서 대화를 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초콜릿이 먹고 싶다 나는 슬프다 나는 지금부터 쇼핑을 하러 간다 등 평소에 의식하지 않던 주어로서의 나 자신을 분명하게 짚어보면 자기 중심을 구축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3.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 찾아내 행동에 돌입하기 바랍니다 엄청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노래를 부른다 차를 끓인다 같이 간단한 것이라도 당장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매일 의식해서 실행하다 보면 자신에게 온전히 의식을 향할 수 있게 되어 자기 중심을 확립하기에 용이해집니다 4. 나를 자주 칭찬한다 이것은 자기 긍정감을 올리는 방법으로도 효과적인데 자신을 의식적으로 칭찬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칭찬일기라고 해서 매일 무엇이라도 좋으니 다섯 가지 정도 자신을 칭찬하는 일기를 써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매일 칭찬일기를 쓰다 보면 점점 자신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고 웃는 얼굴이 늘고 마침내 자기 중심적인 삶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5.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에 확실하게 선을 긋는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 중심이 되었을 때는 상대방의 의식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까지 짊어져서 해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책감으로부터 오는 보상 행위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짊어져야 할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의 생각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기분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시험을 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딸이다 나는 단지 응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해놓음으로써 불필요한 부담과 걱정에서 벗어나 의식을 자신에게 향하도록 하면 자기 중심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50대 50으로 균형감 있게 해석하면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할 때 나라는 주어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탓을 하는 것과 자기 중심의 삶은 다르다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생각을 중심에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일을 하라 웃는 얼굴이 자책감의 늪으로부터 당신을 구한다 지금까지 사랑과 이어질 수 있는 질문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더 많이 줄기차게 사랑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강연에서 이 말을 하면 대부분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 타인을 사랑하라는 말은 끊임없이 들었어도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좀처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을 위해 무조건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자책감에 지배당할 때는 그 불순한 감정이 웃는 얼굴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 웃을 자격이 없다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스스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끌리게 됩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웃을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당신을 자책감으로부터 구출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심한 갈등을 겪게 될 수도 있고 전혀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웃을 만한 일을 계속 찾아보길 바랍니다 예전에 내가 무엇을 좋아했더라 무엇을 보고 웃었더라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더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계속 던져보기 바랍니다 이때 자책감이 너무 강하면 실제로 웃을 만한 일을 찾아보더라도 하지 않아도 될 짓을 하고 말았다는 식으로 머리를 심하게 흔들며 다시 자책감이 휩싸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자책감은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책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스스로 웃을 수 있는 일을 계속 발견해 나가면 어느 순간 자책감의 두께가 얇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웃을 수 있는 일들을 리스트로 만들자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일에 해당되는 일은 다음과 같이 아주 작은 행위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초콜릿을 먹는다 만화책을 읽는다 마음껏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 여유롭게 차를 마신다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근다 좋아하는 영화를 본다 옷을 사러 간다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다 퇴근 후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떤다 여행 계획을 세운다 여행 계획을 세운다 머리를 자르러 간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일로도 충분합니다 앞서 웃음은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웃는 얼굴이 되면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도 웃는 얼굴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은 당신이 자책감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아파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스스로를 벌하는 걸 그만두고 웃는 얼굴을 되찾으면 그들은 마음속으로 안심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이에